네, 오늘은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방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입니다. 지금은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에는 공립암우센터 서울대 의학연구원에서 신약 개발팀에서 약을 개발하는 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류은경 완전 해독 연구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완전 소화, 또 아침과의 습관, 완전 면역이라는 책 세 권을 쓴 이후에 계속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하고 건강에 고민이 있는 분들, 소화나 다이어트나 면역건강, 암 예방, 또 초기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의 식단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갖고 오세요, 사람들이? 완전 소화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많이 읽으신 뒤에는 소화불량으로 굉장히 힘든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시죠. 한국인들이 또 위나 소화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소화기 쪽에 고민이 있는 분들,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연락 주십니다.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면역력이나 다이어트, 아침과의 습관에서는 다이어트를 해도 요요현상이 계속 오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보니까 제가 배부르고 맛있는 다이어트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썼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작가님이 책에서 인위적인 약으로는 질병을 극복하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약을 먹어서 건강해지면 너무나 더할 없이 좋은데 약을 먹어도 사실 그때의 증상만 잠깐 완화가 될 뿐이지 완전히 치료가 되진 않잖아요. 예를 들면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혈당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다음날 또 계속 혈당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다음날에 또 혈당이 올라가면,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니까 또 혈당이 떨어지는 약을 계속 드셔야 되는 거죠. 고혈압도 마찬가지죠. 혈압이 올라가면 이제 약을 드시죠.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을 처방을 받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매일매일 이렇게 약을 드셔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약을 드신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져서 당뇨가 완치가 되고 혈압이 정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히 약을 먹어야만 하는 그냥 증상만 완화시킬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질병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약이 안 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하게 된 건데요. 인위적인 약으로는 잠깐의 증상만 완화가 되고 항암제를 썼다고 해서 암이 다 사라지고 건강한 몸으로 뿅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은 임시방편이고 증상 완화제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근본적으로 건강할 수 있을까? 이 건강을 주제로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우리 몸 전체에는 원래 병에 걸리기 어렵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고 병에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우리 몸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질병 하면 영어로 disease가 있고 또 disorder라는 것도 있어요. disease는 dis와 ease, ease, 편안함이 dis 깨졌다라는 뜻이고 disorder는 order, 질서가 dis 깨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의 편안함이나 몸의 질서가 깨졌을 때 병이 왔기 때문에 결국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질서를 바로잡아 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되돌려 놔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잘못 이해했다는 건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음식 하나를 먹어도 이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내고 피와 살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이 영양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독소로 작용한 이런 음식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것을 먹는 행위가 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병원은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 아니다 라고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병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병원은 말 그대로 병이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렸을 때 전문적인 수술이나 전문적인 지식, 여러 가지 치료법을 통해서 그 병을 낫게 해주는 노력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큰 병에 걸렸을 때 정말 증상이 어느 정도 심각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을 가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피로감이 매일 아침마다 남아 있다거나 자꾸 살이 찌는 몸으로 바뀐다거나 펀두통이 있다거나 설사나 변비가 반복된다거나 이런 일상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일상적인 질환들, 저는 반건강상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반건강상태에서 사람의 몸은 건강으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강으로 되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다루지 않는 거죠. 병원은 좀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늘 불편하게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통해서 또 제가 이런 부분을 또 강의하고 있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현대의학은 전쟁의학에서 유래했다. 전쟁의학? 네. 전쟁터,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나 이런 전쟁터에서 보면 사실 팔다리 부러지고 총알 박혀 있고 응급상황이잖아요. 응급상황에서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 탁월한 정말 꼭 필요한 의학이죠. 그런데 이런 응급의학은 따로 병원에서 응급실 있잖아요. 응급실에서는 정말 팔다리 부러지고 교통사고 나고 피 흘리고 있는 이런 상태의 환자들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돌봐주고 계시고 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겪고 있는 당뇨, 고혈압, 비만, 암 이런 질환들은 응급의학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오는 질병인 거죠.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한두 번 약이나 주사 이런 걸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생활 실천을 통해서 개인이 노력을 함으로써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임시방편으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완치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해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인 완치를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약보다는 우리 작가님이 쓰신 책들을 완전 소화 완전 영향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면역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나의 몸을 내가 건강관리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평소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또 어떻게 내 몸을 관리를 하고 또 내가 얼마나 음식을 잘 소화시키는지 또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상태는 우리 몸에 계속 독소가 쌓이거든요. 이 해독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면역력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잠은 얼마나 잘 자는지 또 하루에 햇빛을 보면서 우리가 또 호흡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사실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작가님 실제 그 상담 사례인가요 이게? 그 당 수치가 4주 만에 50이 떨어졌다고 네. 사실 이 50 이상도 떨어지는 사례도 사실 많이 있었는데요. 책을 쓰고 독자분들께서 직접 이 책대로 열심히 실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기쁜 소식을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당 수치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그 먹은 대가로 고스란히 내 몸이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 그냥 액성 과당이 들어있는 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당분일 수도 있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 흰 쌀밥이나 흰 밀가루로 만든 밥, 빵, 면, 떡 이런 음식일 수도 있고 이런 음식들을 바꿔주는 거죠. 근데 이 음식들을 무조건 끊어 하면 사람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끊는 방식보다 이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 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아니 뭐.. 그거 다 빼면 먹을 게 있나요? 보통 이래요. 진짜 그 구독자분들이 이런 영상을 딱 올리면은 뭐 이런 전문가가 나와서 뭐 말씀하면 밥, 밥이나 빵이나 떡이나 면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빼오면 대체 먹을 게 뭐 있냐. 네. 근데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눈에 많이 보이는 환경에 살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뭐 현실적으로는 밥, 밥, 면, 떡 이런 음식이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을 볼 때 제가 주로 보는 음식들은 일단은 신선한 과일, 신선한 야채, 호박이나 고구마, 감자 이런 구황산물, 옥수수, 그리고 해조류. 해조류도 뭐 미역, 다시마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뭐 해초, 토시나 뭐 꼬시래기나 다양한 해초들도 있고요. 또 버섯요. 그리고 이제 굳이 이제 밥을 먹겠다면 통곡식으로 먹는 형태가 좋죠. 그래서 이제 당수치를 사실 250가지로 더 떨어뜨린 분도 있었는데 그분에게 이제 그분이 드셨던 식사법은 일단 저당도 과일. 사실 과일은 생각보다 쌀밥보다 당 수치가 낮은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과일이 달콤하니까 과일은 단 거 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불안하면 또 당이 오르니까요. 당이 적은 과일을 드세요. 그러면 뭐 키위도 있고요. 수박도 있고 딸기도 있고 저당도 과일과 그리고 신선한 이제 야채 많이 드시면서 밥이 먹고 싶을 때는 일단은 통곡식으로 밥과 함께 충분한 해초와 버섯을 같이 드시도록 하죠. 조금은 귀찮을 수 있지만 요거 한 달만 해도 몸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뇨로 얼마나 그 나중에 고통을 겪어요. 혈관도 다 무너지고 나중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질병들을 많이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보다는 또 저는 제가 말씀드린 과일, 채소, 통곡식, 해조류, 버섯, 또 견과류까지 정말 배부르게 드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배부르게 드시고도 당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올바른 먹거리만 먹으면 진짜 뭐 많이 먹어도 그런 뭐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네 그럼요. 이제 항상 기본은 저는 이제 자연의 질서를 강조하는데요. 기본은 자연 유래 음식은 탈이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또 공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공 처리를 하잖아요. 가공하면서 딱 거친 껍질들을 다 깎아내고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 먹으니까 그때부터 질병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연 유래 음식은 폐부르게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이라는 게 보통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네. 약이 이 병을 더 불러일으킬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약 때문에 또 다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약을 이제 많이 처방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 네스타틴 계열의 약이라고 하는데 이 약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그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몸에서 이미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녹이는 게 아니라 간이 콜레스테롤을 70%를 만들어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는 30%가 들어오고 간이 70%를 만드는데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능력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약은 질서를 차단한다는 이제 그런 차단하기 때문에 약효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간이 애초에 70%의 콜레스테롤을 만든다는 것은 쓸모없는 일을 하는 게 아니겠죠. 간은 필요하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들겠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은 원래 우리 호르몬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이 세포막에 그리고 뇌세포에 너무너무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콜레스테롤 없으면 이 호르몬이 잘 안 만들어지고 또 뭐 비타민 D 합성도 안 되고 또 근육도 약해지게 돼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일부를 억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간의 합성을 막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부작용으로 콜레스테롤 약이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한 이후에 또 다른 약이 엄청 많이 팔렸대요. 그 약이 바로 뭐냐면 바로 콜레스테롤이 혈관 생성에도 문제를 주기 때문에 뇌에도 혈관되어 있잖아요. 뇌혈관 관련된 치매 질환 그리고 남성의 혈관의 기능에 문제를 일으켜서 비아그라 이 약이 엄청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은 만성적으로 먹을 경우에는 또 다른 약을 부를 수밖에 없는 부작용을 만들게 되죠. 우리가 어떤 약을 질병을 잡게 먹었는데 그게 다른 것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다른 질병을 유발하고 그 이상을 만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질서와 조화를 깨트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부작용이 또 나타나게 돼서 약의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막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당뇨에 이미 걸리신 분들은 당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지사 깨진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사 되돌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은 저는 엄청난 능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당뇨에 걸리신 분은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 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무너진 건강 자체가 일단 최장의 건강 기능이거든요. 최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호르몬을 만들지 못하고 또는 만들더라도 인슐린의 민감도가 떨어졌다고 해서 제대로 작용을 못해서 당을 운반해 주지 못하는 질병인 거죠. 그런데 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체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거든요. 그런데 포도당만 에너지원이 아니라 과당과 자당도 있어요. 특히 과당이라는 에너지원은 간에서 인슐린 호르몬 없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에 이미 걸리신 상태라면 일단 최장을 자극하지 않는 상태에서 당을 공급해 주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연에 있는 당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액상 과당 같은 화학적으로 만든 과당과 동일시해요. 저는 절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급하는 당을 수분이나 식이섬유와 함께 먹게 되면 인체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정직하게 건강하게 반응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 선수들이 운동 전 후에 당 에너지가 굉장히 급격하게 소모가 되니까 보충하고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나나인 거죠. 바나나인 거죠. 바나나인은 과당을 바로 운동하기 전과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은 이걸 잘 알고 활용을 합니다. 당뇨 환자들도 저는 저당도의 과일 그리고 채소 이런 음식을 버섯, 해조로 이런 음식 같이 먹으면 절대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당을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는 거죠. 췌장의 건강도 크게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먹다 보면 혈당은 조절이 되고 우리 몸은 6개월이면 위장 상피세포도 싹 바뀌고 적혈부도 매일 바뀌고 있고 뼈까지도 2년 또는 7년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손톱도 머리카락도 계속 자라듯이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작가님 입장은 이제 달다고 다 똑같지 않다. 네. 자연스럽게 단 거하고 우리가 뭐 인위적인 정제를 거쳐서 만든 당은 다르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일이 아주 달더라도 이거는 진짜 우리가 무슨 액상과당 말씀하셨지만 액상과당을 먹는 것과는 완전히 몸 안에서 작용은 달라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먹는 얘기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얘기가 이제 고기에 대한 얘기예요. 고기가 먹으면 안 좋다. 뭐 안 먹는 게 뭐 건강에 좋다. 네. 동의하시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 고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정리는 안 먹어도 된다 입니다. 꼭 먹을 필요는 없다. 네. 꼭 먹을 필요는 없다. 고기가 제공하는 것은 단백질하고 지방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을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단백질 보충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이제 사람의 치아 구조를 보면 고기를 주식으로 먹는 육식동물과 굉장히 다르거든요. 육식동물은 본능적으로 피를 흘리는 짐승을 보면 식욕이 돋습니다. 이걸 뜯어 먹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치아도 송곳니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죠. 또 위산도 사람보다 20배 정도 강하고 또 단백질은 소화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독소가 배출이 되는데 암모니아,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산물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 유독한 성분이 되어서 육식동물은 장의 기회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에 비해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굳이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아도 사람은 식물성 단백질로 충분히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채식을 통해서 또는 과일을 통해서 프루테리언이나 베시테리언 이런 사람들은 근육질이 아닐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근육질로 몸매 관리를 잘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더군다나 식물성 단백질은 사람의 소화 요소가 소화해내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고기 먹으면 그런 경험 있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은 날 뭔가 속이 더무룩하고 뭔가 악취도 나고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말은 사람의 소화 요소가 동물성 단백질을 완벽히 소화를 못 시키는구나 그래서 많은 독소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은 저는 이제 가끔 꼭 먹고 싶을 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자란 동물들의 고기를 조금 먹는 정도로만 기호식품으로 정도만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보통 고기를 꼭 챙겨 드시는 분들은 식물성 단백질하고 동물성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콩으로 단백질 섭취 가능한데 이거는 좀 고기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작가님은 그건 같다고 보시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에게 맞는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단백질을 소화하고 있는 동안에는 굉장히 많은 열 발생을 합니다. 소화식 그래서 고기를 먹어야 보양식이 된다 이런 말이 있었더니 풀만 먹던 시절에는 보릿고개 시절에는 정말 먹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럴 때는 가끔 먹는 고기를 통해서 진짜 열이 발생을 하고 몸에서 그리고 평소 안 먹던 것을 먹다 보니 힘이 난다고 저는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열이 나는 순간 뭔가 몸이 보해지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소화의 상태가 동물성 단백질이 열 발생이 더 많은 것 같고 상대적으로 식물성 단백질은 소화할 때 사실 부담감이 없잖아요. 콩 음식 먹으면서 과일이나 야채를 먹으면서 크게 부담스럽게 소화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 발생에 대한 느낌 때문에 고기 단백질이 좀 다르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영양 섭취하는 상관없이 느낌적으로 그렇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필수 아미노산은 사람에게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은 식물성으로도 충분하고 실제 일본의 장수마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질병도 없고 오히려 고야락이나 당뇨나 암이나 이런 질병도 없는 사람들이 주식을 보면 과일, 채소, 감자 이런 식물성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질병이 없는 상태는 실물성 단백질이 사람에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흥미로웠던 부분이 단백질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의사들이 다 채식주의자가 되더라. 네. 어떤 걸 알았기 때문에 이게 바뀌는 건가요? 이런 실험을 하셨어요. 미국 코넬대 명예교수로 계시는 콜린 캠벨이라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원래는 수의사, 수의대 출신인데 오히려 축산 쪽에 고기를 더 먹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런 학문을 하셨던 분으로서 전 세계 가난하고 못 먹는 지역들을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중국, 필리핀 이렇게 큰 조사를 했는데 무려 이 규모가 8억 8천명을 대상으로 2,400개 지역을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된 고기 단백질을 더 보충해서 건강이 안 좋은 아이들을 더 살려야 되겠다는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고기 단백질을 못 먹는 아이들이 안 먹고 사는 아이들이 좀 부유한 동네의 고기 단백질을 잘 먹는 아이들보다 더 건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그런 조사를 보면서 표본이라는 것은 100명, 200명을 할 때는 정확하지 않지만 8억 명이 넘고 2,400개 지역이 넘는다는 것은 충분히 신뢰할 만한 데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조사를 했을 때 실제 동물 실험도 같이 진행한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동물 마우스 두 마리에다가 일부러 발암물질, 아플라톡신을 투여를 해서 암을 위반을 했어요. 그리고 사료를 줬는데 한 마리의 지에는 동물성 단백질을 20% 급여를 하고 한 마리의 지는 5%만 급여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발암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다 암에 걸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20% 단백질을 먹은 쥐는 암에 걸렸고 5%로 먹은 단백질은 그 쥐는 암에 안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또 한 경우는 동물성 단백질 한 경우는 식물성 단백질 같은 급여를 했을 때 식물성 단백질에서는 암에 안 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서는 암에 걸린 이런 실험 결과들이 있어요. 이게 중국 차이나 스타디 굉장히 유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원래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축산업을 더 발달시키려고 했던 분이 아예 이제 지금은 자연식물식 해서 플랜트 베이스드 뉴트리션 이런 식물 유래 음식이 최고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드시고 또 그런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 쥐실험 얘기를 딱 들으니까 진짜 이게 식물성 음식이 좋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칼로리가 아닌 첨가물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네. 다이어트 할 때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음식 줄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칼로리 계산해서 칼로리 계산하죠. 네. 근데 칼로리라는 것은 그 개념 자체가 굉장히 옛날 영양학에서 유래한 개념이거든요. 에트워터 개수라고 해서 밤키로미터라는 어떤 기계 안에 어떤 음식을 넣어놓고 태운 거예요. 네. 태워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측정한 건데 탄수화물 단백질은 4칼로리 네 맞아요. 지방은 고칼로리 이렇게 각각의 열량을 주는 에너지원을 태웠을 때 이 열을 측정한 거잖아요. 근데 사람은 불 붙여서 에너지가 타는 게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 소화효소로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이 칼로리의 개념 자체부터 100년 전 영양학이고 이 그 측정하는 것 자체가 사람하고는 기준 자체가 맞지 않아요. 같은 칼로리라 하더라도 사과나 이제 야채를 먹었을 때하고 같은 칼로리라 하더라도 빵이나 밥이나 고기를 먹었을 때하고 사람의 몸이 같게 반응할까요? 다르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답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음식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 발생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칼로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일과 야채의 이 성분 그리고 밥이나 빵이나 고기에 들어있는 이 성분이 사람의 몸에 어떻게 작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저는 식단 설계를 할 때 칼로리를 아예 염두에 두지 않고 과일, 야채를 많이 먹게. 그리고 빵이나 라면이나 국수나 그리고 고기라 할지라도 이런 열량을 내는 음식 그리고 가공된 음식은 적게 먹으면 충분히 칼로리를 더 많이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일, 야채를 먹었을 때는 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에 들어간 그 성분이 중요한 거고 심지어 뭐 100칼로리짜리 무슨 다이어트 국수라고 하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칼로리 음식을 영양가 없이 먹었을 때는 인체는 나중에 음식을 먹었을 때 이거를 저장하려고 하는 항상성 유지에 의해서 요요한상이 오게 돼요. 그래서 지나친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반드시 요요가 오기 때문에 절대 건강을 위해서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칼로리적인 개념을 살찌는 거와 상관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만약에 그 빵이나 고기나 그런 디저트 가공된 음식으로 고칼로리를 먹으면 살은 찌겠죠. 근데 살아난 음식으로는 고칼로리를 먹어도 의미가 없다. 그런 게 핵심이에요. 좀 더 발전시켜 나가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냥 극단적인 사례로서 그냥 뭐 상추 깻잎을 뭐 만 킬로칼로리 먹었어요. 말도 안 되지만 말도 안 되지만 근데 이제 뭐 초콜릿을 하나 먹었어. 근데 이건 300kcal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작가님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하나로는 살이 찌지 않겠지만 그냥 살찌 가능성을 봤을 때는 초콜릿이 위험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칼로리 숫자가 사실은 거의 의미가 없는 거네요. 네. 저는 칼로리를 그래서 계산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살아난 음식이냐 죽어있는 가공된 음식이냐 그것만 구분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살아있냐 죽었냐만 딱 구분을 한 다음에 살아있는 음식이면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다. 네. 그리고 사실상 많이 먹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네. 뭐 디저트나 우리 밥 같은 거는 고기가 더 과식이 잘 되잖아요. 근데 상추로 과식이 잘 안 돼요. 맞아요. 사과로 과식이 잘 안 돼요. 네. 과식을 하는 이유는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는 효소를 섭취하고 싶어 하는데 효소가 결핍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과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가열된 요리된 음식들 또 가공식품들 또 뭐 요리된 고기 요리 뭐 한국인의 모든 밥상들 대부분은 요리가 돼 있죠. 살아있는 음식 빼고는 그래서 이런 가열된 또 요리된 음식은 효소가 없기 때문에 자꾸자꾸 과식을 하기가 쉬워지고요.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단순하게 먹으면 과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음식을 통해서 아무리 많이 먹어도 칼로리 상관없이 충분히 많이 먹어도 다이어트가 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이제 찾아오신 분하고 실험을 해 보신 거죠? 그럼요. 네. 배부르게 배부르게 과일 드세요. 라고 해서 진짜 그렇게 먹어도 돼요? 여러 번 이제 확인을 하시거든요. 진짜 먹어도 돼요. 과일 뭐 바나나 10개 드셔도 돼요. 사과 5개 드셔도 돼요. 실제 그렇게까지 많이 먹기는 어려워들 하시지만 어쨌든 원하는 만큼을 드시고도 아니 이렇게 달콤한 과일을 먹었는데도 살이 빠지네요. 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그 최근에 댓글 달린 거 보면 이제 그 나는 이미 당뇨 환자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달콤한 그런 천연 과일을 먹어도 상관없느냐 정말 이런 걸 다시 확인해서 물어보신 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제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시고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왜 먹어도 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시켜드려요.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밥 드시잖아요. 네. 저는 떡도 드시고 국수도 드시는 것도 봤거든요. 그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당지수와 과일의 당지수를 비교를 해드립니다. 근데 그전에 아무리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다 드시거든요. 뭔가는 이 음식들이 훨씬 고단도 음식이에요. 당지수가 훨씬 높아요. 쌀밥, 라면, 국수 이런 것들 다 75 이상이거든요. 과일은 굉장히 달콤한 포도도 46밖에 안 돼요. 이렇게 지식적으로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분 양을 계산을 해드려요. 흰쌀밥이 60g이에요. 근데 사과 한 조각이 한 20g에서 30g 밖에 안 되거든요. 흰쌀밥 한 공기를 드시는 것 같고 또 사과 하나 드시는 거고 먹어도 당분이 높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흰쌀밥이 높거든요. 이렇게 당분 양도 같이 비교를 해드리고 먼저는 안심을 시켜드린 다음에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일단은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과일에는 당분만 있는 게 아니라 당뇨 환자들은 당연히 많은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모든 몸에 필요한 그런 조효소의 원료들이 다 부족한 상태거든요. 이런 성분들이 과일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익을 주는 성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을 드시려면 당에 치우치지 마시고 쌀밥보다도 안전하니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드십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면 정말 더 당위수가 낮은 키위딸기, 토마토 이런 것들은 당위수가 매우 낮잖아요. 그런 과일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측정을 다 해보시죠. 불안하니까 혈당 체크를 하십니다. 혈당 체크를 하셔서 어땠어 했더니 정말로 당에 안올랐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쌀밥보다도 더 안전하다. 이것을 직접 체험을 하시니까 신뢰를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실천을 하셔서 정말 혈당 안정이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가끔 특정 음식이 당길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듣기로는 그 음식에 필요한 영양분들이 내 몸이 필요해서 당기는 거다라고 하는데 이건 맞는 얘기인가요? 두 가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특정 영양소가 내 몸이 기억을 해서 그 음식이 당길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요소는 이 사람은 추억을 굉장히 마음에 담고 싶고 또 그런 감정에 좋은 기억들을 계속 붙잡고 싶은 마음이 또 있잖아요. 추억의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어릴 적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 또 그런 비슷한 향이 나는 그런 음식 그런 추억의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아질 수 있어요. 기분이 좋아지면 행복 호르몬 있죠. 엔돌핀, 도파민, 세르토닌 이런 행복 호르몬이 실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나오면 진짜 몸에서는 좋은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혈당도 안정이 되고 면역력도 좋아지고 피곤도 풀리는 것 같고 이 호르몬의 큰 반응이 오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에서 당기는 음식이 진짜 몸에 좋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당기는 음식을 먹어주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 음식이 진짜 해로운 음식이다 라고 느껴지면 드시지 마시고 이 음식 먹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아 너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저는 그러면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조금 안 좋아도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면 먹는 게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 단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체지방만 7kg을 감량한 열흘 단식이 있다고 열흘 동안 7kg을 감량한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직접 경험했었는데 작가님이 진짜 잘해. 네, 제가 진짜 7kg가 빠졌어요. 열흘 동안에 열흘 동안에 네, 열흘 만에 조금 힘들기도 했지만 어떤 큰 원리를 배운 경험이었거든요. 다이어트의 근본 원리는 진짜 칼로리아 운동이 아니구나 이것을 정말 철저하게 배웠던 경험이에요. 그 근본 원리는 뭐냐면 다이어트라는 것은 우리가 체지방을 빼고 싶은 거지 근육을 빼고 싶은 게 아니죠. 체지방과 함께 몸에 쌓여있는 독소를 제거하는 게 진정한 건강한 다이어트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려면 우리 몸은 몸에 질서가 깨진 것이 병에 온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질서가 깨진 것이 지방대사가 안 돼서 비만이 온 거다. 그럼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질서 회복의 원리는 해독과 영양입니다. 몸에서 불필요한 독소는 제거해 주고 여기는 지방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은 공급해야 된다. 그럼 몸은 알아서 질서를 회복하기 때문에 지방대사도 잘 되고 근육 합성도 잘 되고 몸의 체육 구성이나 산알칼리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질서를 잘 회복할 거다 라고 저는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열흘간 했던 단식은 해독을 위주로 몸의 독소를 계속 제거하면서 정말 많이 먹지 않고 단식이니까 아예 안 먹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안 먹지는 않고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만 섭취를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영양소를 지금으로 생각하면 과일과 야채의 성분을 많이는 안 먹고 정말 최소한으로 먹으면서 몸에 있는 독소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거하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게 체지방 7kg 빠진 게 독소가 7kg 빠진 거네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독소가 또 어디에 모여 있냐면 간도 우리 몸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에 저장을 해 놓고요. 그리고 지방 세포에도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지방 대사가 되고 지방이 빠지면 독소가 같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운동해서 힘들게 칼로리만 소모하려고 하면 그건 독소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충만하게 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다가 운동 심하게 했다가 오히려 더 지쳐서 더 먹게 되고 그 역효과를 또 살이 찌게 되는 그런 잘못된 다이어트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소는 지방과 함께 같이 빠진다. 그렇지. 일반적으로 다이어트 하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거나 뭔가 음식을 안 먹거나 그렇죠. 둘 중 하나인데 작가님 말씀 드리면 작가님은 오히려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이 다이어트라는 말씀이시네요. 이게 맞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건강하면 사실 살이 안 찌거든요. 살이 쪘다는 것 자체가 건강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을 만들면 진정한 건강한 몸을 만들면 몸에 불필요한 지방도 독소도 쌓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다이어트는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열흘 동안 7kg 빠졌다니까 구체적으로 뭘 하셨는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운동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먹기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 거였는데 그때는 물을 통해서 몸에 독소를 빼주는 방법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반신욕이나 촉욕. 그러면 피부를 통해서도 해족이 되거든요. 그리고 바람을 통해서 하는 독소제거 풍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해봤고 그리고 장과 간을 청소하는 이런 해독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지금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커피 관장을 통해서 장에 있는 독소 그리고 간에 있는 독소를 제거해주는 간청소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됐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특정한 기술을 가진 병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은 이런 방법을 케이스 바이스 케이스로 권할 때도 있지만 저도 거의 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은 식단과 어떤 마음의 건강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작가님께서 진짜 음식, 가짜 음식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분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슈퍼에서 사는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다 가짜고 자연에서 나는 것들을 진짜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진짜 음식, 가짜 음식 저는 기준은 자연과 생명의 기준을 두고 있거든요 사람의 몸이 기계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정말 자연의 신비 속에서 탄생을 한 너무너무 신비로운 소우주라고 할 만큼 그런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생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생명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생명이 있는 음식은 자연 유래 것으로 살아있는 상태가 바로 생명이 있는 상태인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만약에 지나치게 가열하고 요리를 하는 순간 효소라는 것이 파괴가 되는데요 42도가 넘어가면 효소는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인 과일, 야채, 해조류, 통곡식, 버섯류 그리고 밥까지 쌀까지 생으로 먹기는 어렵지만 가열은 최소화시키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자연 유래 음식이 진짜 음식이다 하지만 마트나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공장에서 딱 찍어낸 음식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라면은 레트로트식품 이런 거를 예로 든다면 밀가루 좀 넣고 조미료 좀 넣어서 밥만 넣고 각종 MSG 넣고 해서 맛은 냈는데 이 음식 자체는 살아있다 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열량을 주는 에너지의 원은 들어있죠 탄수화물이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는 효소라는 것이 없고 자연 유래의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 음식이다 음식의 모형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우리가 아예 안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은 사실 아니죠 섬이나 바닷가에서 산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최소로 먹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먹었을 때는 자연의 살아있는 음식으로 해독을 하자 이렇게 해독과 영양의 원리를 이렇게 저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위조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그 가공된 정도가 42도가 넘어서면 효소가 파괴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뭐 삶거나 뭐 볶거나 이런 것들은 효소가 이미 다 죽었다고 보면 되나요? 근데 효소 자체는 온도가 올라가는 순간 활성은 깨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리를 하는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요리하지 않은 살아있는 형태의 음식을 충분히 같이 먹어줘야 된다 생으로 먹는 게 일단 가장 좋다는 거네요 네 과일은 생으로 먹는 게 좋고 대신 사람의 소화소가 식물 셀룰로우스, 채소나 이런 식물 음식의 식이섬유를 완벽히 또 분해는 못해요 그리고 이 생의 야채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또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채는 식물 세포벽이 굉장히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했을 때 열을 가해서 파괴했을 때 그 안에 있는 또 좋은 영양 성분들이 나온다고 해요 그게 또 야채 주스, 해독 주스 한동안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과일은 생으로 그리고 야채는 우리 양배추도 삶아서 먹어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야채는 살짝 데쳐서도 괜찮고 또 익히는 것을 먹어도 괜찮고 그래서 야채는 생과 익힌 것을 같이 적절히 드셔서 좀 많이 드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효소라는 것을 섭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생과일, 생야채, 살짝 데친 이런 것을 강조하시는데 효소가 우리 보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효소 효소는 우리가 엔자임이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잘 알고 있는 효소는 소화효소죠 밥을 먹었을 때 아밀라아제 그렇죠 아밀라아제 단백질은 펩타아제, 지방, 리파아제 이렇게 소화효소를 알고 계시는데 이거는 아주 일부분인 거예요 우리 보면 세 가지 효소가 있어요 소화에 쓰는 소화효소 그리고 온몸의 대사를 지켜주는 대사효소 그리고 나머지 남아서 갑작스럴 때 우리 통장의 비상금처럼 쓰는 잠재효소가 있어요 잠재효소? 네 잠재된 효소 이 대사효소는 지금 우리가 말을 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눈을 깜빡이고 있잖아요 이 모든 반응들을 다 효소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대사효소가 동맥 혈관 하나에도 70여종의 효소가 작용을 한대요 우리가 만약에 또 감기가 걸리고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이 막 또 움직여서 전쟁을 치러야 되잖아요 또 항체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효소가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인체는 약 13,000가지의 효소가 무려 300만가지가 넘는 일을 한다라고 해요 효소가 없는 순간 그냥 생명반응은 끝나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병이 굉장히 좀 심한 환자분들의 상태는 효소가 거의 없는 상태 그런데 반대로 우리 성장기 어린이들 있죠 어린이들은 입에서 침도 줄줄줄 흐르잖아요 이 침이 효소니까 효소가 많은 상태 성장하고 있으니까 생명력이 왕성하죠 생명의 반응을 위해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효소가 없으면 이제 생명이 끝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효소가 없는 음식은 우리가 죽은 음식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네요 네 그럼요 그래서 효소가 없는 음식만 먹게 되면 인체가 그걸 소화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거죠 그래서 효소도 소화효소, 대사효소, 잠재효소가 있다고 했는데 이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무려 60%예요 그래서 우리 식사하고 나면 굉장히 막 배가 부르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화시키느라고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은 음식만 먹으면 소화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소화효소를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살아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자체가 또 효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그렇게 많이 안 쓰죠 예를 들면 과일을 먹어서 소화시키느라 힘들고 막 졸리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별로 없잖아요 네 그건 효소가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인체에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은 음식은 소화효소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이건 우리 인체를 노화를 가속화시킨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질병 상태로 빨리 이르게 한다 라고도 볼 수 있죠 효소가 죽어가는 사람 살린다는 건 어떤 얘기예요? 이제 동물원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한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우리가 집에서도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사료만 먹이는 분들 계시죠 그렇죠 얘는 사료만 먹어야 돼 그래서 사료파와 아니다 자연식 생식도 해야 되는데 생식파 이렇게 나뉘는데 사료만 먹이는 것이 저는 옳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의 동물원에서 실제로 동물들에게 사료만 먹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료를 만들 때도 사람들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양소를 굉장히 균등하게 배합을 했겠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탄, 미네레 이런 것 다 균등하게 잘 배합을 했는데 이 동물원의 동물들이 서서히 시름시름 힘을 잃고 병에 걸려가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동물이라면 만약에 사자라면 사료가 아니라 고기를 줘야 되죠 살아있는 고기, 생, 간 이런 것들로 동물들의 음식을 살아있는 것들 생식으로 바꿔준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효소가 가득한 거죠 사료는 효소가 없었던 거고 살아있는 음식으로 바꿔줬을 때 동물들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늘 살아있는 효소 반응이 몸에서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오히려 더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반려동물 키우신다면 저는 반드시 자연식, 생식을 병행해야 된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효소가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으로 먹는 것들은 고기가 다 익혀 먹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채소 내지는 과일밖에 안 남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죠 거기다가 해조류 정도 해조류 정도 쌈채, 쌈으로 먹을 수 있는 해조류 정도 버섯류는 살짝 익혀서 먹어도 괜찮고요 어쨌든 열을 가하는 순간 파괴가 되니까 최대한 그래서 사람은 가장 소화 요소를 사용하지 않은 과일을 식사의 전체 40% 정도는 먹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효소도 역시 약으로 나오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이런 걸로 그런 걸로 먹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내가 하루 중에 정말 거의 효소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과일을 전혀 먹을 수 없다 야채를 전혀 먹을 수 없다 정말 뭐 빵이나 뭐 흰쌀밥이나 뭐 어쩔 수 없이 고기 이런 것만 먹어야 되는 환경이라면 그런 효소가 들어있는 음식도 도움을 받으면 좋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적인 의지보다는 어떤 불가피한 상황 또 내 몸에 뭔가 조금 에너지가 없다 라고 느껴질 때 비상시에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에서 비타민 U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비타민 U는 제가 작가님 책에서 처음 봤는데 비타민 U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비타민 U는 U 자가 원래 위계양의 얼서 영어로 위계양이 얼서인데요 얼서의 약자예요 왜 이제 양배추가 비타민 U가 되었냐면 비타민 U라는 건 사실은 없죠 그런데 위계양에 너무나 좋은 성분이 들어 있다고 해서 양배추의 발명이 비타민 U가 있다고 된 거예요 실제 양배추즙을 가지고 위계양이 있는 분들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간혜 의사 교수 팀에서 실험을 했는데 49명 중에 46명이 낳게 되는 그런 거의 기적적인 사례가 있었거든요 위계양에 좋은 성분이 양배추에 들어있다 이게 이제 MMSC라고 해서 메티메트로늄, 설포늄이라는 성분이거든요 이 성분이 위계양, 위벽 점막을 개선하는 성분이 돼서 건강하게 만들어준 사례들로 유용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식품이 어디에 좋다더라 하면 물론 자연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이 특정 성분을 압축적으로 고응력으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게 약들을 만들잖아요 생 양배추를 먹는 것과 양배추 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먹는 것과 양배추 즙으로도 만들잖아요 이런 것도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그것은 개인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고 이제 생 양배추나 양배추를 쪄서 먹는 정도가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위계양이 심한 상태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 U라고 하는 그 성분이 많이 필요할 수 있고 또 고농도로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환으로 만들어진 것 농축된 것 이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인이라면 매일 양배추를 삶아가지고 또 매일 썰어가지고 다니기 어려울 경우에는 즙 형태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또 주어진다면 또 그것을 활용해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말이나 일요일 때 휴일에는 내가 또 식단을 차릴 수 있다면 그냥 양배추 그대로를 또 한번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어떤 그 딱 한 가지 답을 가지고 저는 내리라기보다는 사람이 실천할 수 있는 범위가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거든요 내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그 상황에 맞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안 먹는 건 낫다 어떤 형태로 섭취하는 게 좋다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네 문의가 많이 오죠 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역류성 식도염이 원인을 대부분 위산 과다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산 억제제나 위산 중화제를 처방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서 안 낫거든요 위산이 역류되는 원인을 위산 과다에서 찾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역류성 식도염에 걸린 분들은 위산 생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음식이 들어오는 통로를 더 식도하고 위의 보임근을 더 열어서 위산을 피로로 하는 것을 가스트리안 호르몬을 통해서 더 분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나오면 음식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게 통로가 열려서 위 내용물이 더 역류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조여져야 되는 위식도 조임근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역류가 되는 거예요 원인은 위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어서 더 자극 음식을 더 들여보내라는 신호인데 이것을 위산 과다로 하기 때문에 위산은 더 더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오히려 더 반대로 치료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위산이 있는 산이 있는 음식을 통해서 처방을 했을 때 더 나아지는 결과가 옵니다 그럼 작가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 주세요 위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위점막이 손상되는 상태예요 그래서 일시간에 어떤 약을 통해서 하면 그때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위점막이 튼튼해질 수 있도록 저는 음식을 통해서 개선을 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거든요 위점막은 굉장히 희망적인 게 무려 5일 만에 상피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재생이 돼요 한 달이면 거의 4번이 계속 재생이 되는 6번이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위점막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먹도록 말씀을 드려요 양배추인가요? 양배추도 있는데 저는 조금 맛있는 거를 처방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양배추는 한 달만 먹기 솔직히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양배추보다 더 효과가 좋은 거를 처방을 합니다 뭐예요? 양배추니아 점막 재생이 꼭 필요한 게 베타카로틴 이거든요 세포 분열이 왕성한 곳이기 때문에 세포 분열에는 비타민 A가 꼭 필요해요 근데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 전구체가 돼서 필요한 만큼 만들거든요 베타카로틴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양배추니아 당근 양배추니아 예 당근도 맞고요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근데 저는 더 맛있는 걸 추천을 해드렸는데 바나나하고 두유를 아침마다 갈아서 드시면 이게 굉장히 바나나의 성분도 좋고 두유의 성분도 좋고 맛도 좋아요 이렇게 갈아서 드시면 위 점막을 일단 덮어주면서 보호해주고 또 점막 세포들이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영수성 식도염을 한 달 만에 되게 많이 좋아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인을 보는 분석 시선이 다르니까 처방이 완전 달라지는 거네요 아 네 그렇죠 그 이제 책에서 식후 과일은 독이고 식전 과일은 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과일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언제 먹냐 해도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때에 맞는 식사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식후 디저트로 과일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식후 과일을 드시게 되면 식사 때 드셨던 음식물이 위 내용물에 가득하겠죠 밥도 있고 김치도 있고 나물도 있고 물도 있고 여러 가득하게 들어있는 이 음식에 과일에 있는 당분과 과일의 식이섬유가 또 들어오면 또 섞이게 돼요 이전에 먹었던 이 김치, 나물, 식이섬유와 과일의 당분이 또 추가가 되면서 이때 새롭게 만나는 이 만남은 발효라는 것을 일으킵니다 우리 발효 있잖아요 당분하고 설탕하고 과일 이런 청 만들 때 하면은 뽀글뽀글 가스가 나오죠 이 발효가 위에서 일어나게 돼요 식후에 과일을 드시면 가스가 차요 이런 분들 또는 이게 계속 발효로 오래 지속이 되면 알코올 성분으로 몸에서 인지를 하기 때문에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드시게 되면 과일을 나는 몸에 좋다는 과일을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불편하고 또 간 수치가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과일은 반드시 식후에 드시면 안되고 반드시 식사 전에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먹었을 경우에는 과일은 엄청난 영양 성분이 있거든요 당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소량씩 가지고 있고 또 식이섬유,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와 효소까지 수분까지 해서 9가지나 되는 어마어마한 영양이 있어요 이렇게 9대 영양소가 다 있는 음식은 없거든요 밥이나 우유나 고기도 제한된 영양소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영양소를 먹었을 때 내 몸이 공복에 먹었을 때 다 흡수를 합니다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일은 반드시 식전에 공복에 특히 배출의 작용이 해독작용이 왕성한 오전에 아침 식사로 드시면 과일은 굉장히 우리 몸에 유용한 효과가 있죠 아 그럼 이제 반찬 삼아 과일을 먹는 건 별로인가요? 반찬으로 그렇죠 반찬 밥과 함께 밥과 함께 반찬으로 먹는 것은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아요 밥도 당분이고 과일도 포도당 과당 자당 당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당분을 계속 늘리는 거거든요 또 한국인들이 밥 한 공개는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 공개 다 드시면 당분이 무려 60g이 넘어요 그렇게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초과하는 당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렇게 당뇨병 600만 인구 또 당뇨 전 단계가 2100만이 넘어요 이렇게 많은 예비 당뇨 환자가 많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초과된 당분을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일과 밥은 완전히 따로 드셔야 됩니다 작가님 이거네요 완전히 과일로 식사를 대체하든지 아니면 식전에 먹든지 이거죠? 네 맞습니다 식전에 먹으면 또 어느 정도 포만감이 있기 때문에 밥의 양이 줄어요 저는 한국인들이 지금보다는 33끼 모두 다 밥으로 먹는 문화 때문에 당뇨 환자가 많은 것 같고요 쌀밥은 좀 저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섞어 먹으면 안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그 과일 이야기하면 항상 따라오는 게 껍질을 같이 먹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먹는 게 좋다고 많이 하는데 반대하시는 분들은 뭐 껍질 농약도 많고 껍질 먹으면 불편하기도 하고 맛도 좀 없고 뭐 이러니까 이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최대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과일은 껍질째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농약에 대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요즘 농약은 수용성 농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히 물로 씻거나 또는 밀가루 타서 씻거나 식초에 씻거나 다양한 과일 세척법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99% 이상 저는 제거가 된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가 그전에 사실 뭐 가공식품 스팸도 먹고 라면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우리 청강을 많이 들어있는 음식 먹잖아요 사실 그 모든 음식들은 유해하다고 별로 안 느끼는데 유독 과일에 농약은 굉장히 불안하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는 유해한 음식들을 더 많이 먹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일의 농약은 거의 수용성 농약이라 안전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씻으면 씻어진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껍질째 드셔야만 과일의 햇빛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병화하기 위해서 식물 영양소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게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있죠 사과 같은 경우도 퀘리스틴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항염, 항암 성분, 심장 강화, 근육 강화 이런 성분이 있는데요 이런 성분이 껍질째, 껍질 아래에 있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때 좋은 성분들을 다 먹게 되죠 대신 너무 맛없는 껍질까지는 저는 추천하진 않아요 키위 껍질이든지 수박 껍질이든지 귤 껍질까지는 저는 먹을 수 있는 정도 내에서의 껍질까지 추천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구독자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성장일기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했는데요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굉장히 식상하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건강을 만들 수 있을 때 충분히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건강한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같이 키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 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완전 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 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저는 완전 소화 아침과의 습관 완전 면역이라는 책을 썼고 강의나 또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좀 근황 어떻게 지냈어요? 최근 근황요? 네 최근에 이제 은퇴학교 이후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연락을 주셔서 굉장히 많이 이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재미있게도 이 상담하는 분들의 연령대가 10대에서 80대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질환도 선천상 질병에서 만성질환, 암, 쿨압, 당뇨, 만성변비 이런 만성질환, 갑상선 기능 등 이런 다양한 질환들의 분들이 또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럴 때 이런 병들을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어떤 전문의, 한 질병의 전문의가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몸에 맞는 식사법의 원리 그리고 영양과 해독으로 우리 몸의 세포의 기능, 몸 전체의 내부 장기들의 기능을 이제 끌어올리는 상담을 해드린다고 분명하게 저의 영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또 같이 또 제가 그 공부 질환에 대해서도 저도 처음 듣는 질환도 있었거든요 또 스터디를 같이 해요 논문도 찾아보고 또 전문 병원과 이거에 꼭 필요한 식사법이 무엇인가 또 연구도 같이 하면서 함께 고민해 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 이제 상담을 신청해주신 분들이 많이 안심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 다양한 질환, 다양한 연령대 분들을 만나면서 더 공부도 하고 또 도움도 드리고 있어서 상당히 좀 흥미롭고 또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최근에 이제 뭐 상담을 했거나 만났던 환자분들 중에서 좀 기억이 나시는 분 있을까요? 네 그분은 이제 선전성 유전자 결손으로 인한 질환이었는데 저도 리서치를 해보니까 일반 병원이나 또 일반 그 통계 자료에서도 굉장히 그 환자 케이스가 20만 명 중에 한 명 굉장히 희박한 환국인데 그 질환을 앓고 있는 이제 아이의 어머님을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고 같이 정말 스터디도 하고 같은 자료도 공유하고 또 이것에 맞는 영양과 해독이 되는 그런 식단도 같이 짜드리면서 이렇게 좀 함께하는 대화를 했을 때 이분이 또 굉장히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가 어머니가 정말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아이의 식단과 또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정말 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시면서 보상을 주면서 아이가 어떻게든 변화하려고 아이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정말 너 엄청 사랑받고 있는 아이구나 이런 말이 저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됐는데 나중에 이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아이가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알고 있었지만 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줬을 때 기뻐했고 또 이 어머님도 굉장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약간 상담하신 분과의 유대관계가 맺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뭐 일반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라 되게 좋은 인간관계를 또 맺어가는 느낌 이런 느낌이 있어서 상당히 저도 보람도 있고 또 굉장히 더 그 가족을 좀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작가님을 찾아오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동네 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까지 진료를 다 받으시다가 이게 뭐 증상이 잘 안 났거나 호전되는 게 없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보든 책을 보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환자들 만나면서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좀 제가 해드리는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의 몸을 과학이 완벽하게 다 분석을 못했다 그래서 늘 과학은 자연을 초월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현대의학도 완벽하게 모든 질병을 다 치료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잔재력 가능성 또 우리 몸의 회복력 또 정신적인 영역 이런 부분들을 일반 병원에서 사실 많이 다뤄주지 않고 있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제 선천성 질환이라든지 나중에는 간 이식을 해야 합니다라는 그런 약간 슬픈 스토리로 진단을 해 주시고 어떤 사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선생님은 좀 많진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도 이런 얘기 사실 듣고 환자들을 굉장히 절망하잖아요 3개월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물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통계적으로 말씀하셨겠지만 환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느낌을 그렇게 받고 굉장히 절망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조 디스펜자라는 척추뼈가 6개가 교통사고로 자전거를 타다가 부러졌는데도 한대의학으로는 거의 뭐 식물인간으로 진단을 내렸는데 이제 그분의 어떤 상상력과 가능성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12주 만에 일어나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말기 암환자들이 분류존에 가서 6개월 선고받은 사람이 45년을 더 살았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 드리면서 우리 어머니와 또 우리 자녀 또 환자분들이 믿음의 그 마음의 영역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라면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제가 신이 아니니까 완치됩니다 라고 까지는 거기까지는 저도 조금 어렵지만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더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좀 희망의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많이 좀 이루도 받으시고 이런 영역들을 우리 또 정말 저보다 더 훌륭하신 전문의 선생님들이 더 나올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 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에게 더 긍정적인 말씀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완전 소화라는 책에서 제가 좀 더 질문을 뽑아 봤거든요 그래서 책에 대한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우유 사실 우유는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물어보기도 하고 많은 의사사님들한테 물어보는데 아직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우유가 이제 먹어도 되는 건지 이게 절대 먹어서 안 되는 건지 네 우유에 대해서는 아주 건강한 분들이 몸에 질병이 없고 건강하신 분들이 기후식품으로 드신다라면 우리 몸에 뭐 큰 병을 일으키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음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가끔 뭐 카페 라떼 같은 거를 가끔 즐겨드시거나 네 정말 우유가 또 당길 때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고소한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가끔 건강한 상태에서는 기후식품으로 즐기세요 우리 몸이 그 정도는 해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건강을 위해서 늘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강식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유를 대부분 선택하는 목적이 잘 자라라고 맞아요 우유에 있는 칼슘 때문에 잘 키 성장을 위해서 선택을 많이 하시고 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골다공증 골감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선택을 하시는데 우유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키 성장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 난 거예요 이거는 확실하게 네 우리 생화학 연구 생화학 교수님으로 유명한 코넬델 명예교수인 콜리 캠벨 선생님의 유명한 차이나 스터디에 의하면 우유는 절대적으로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키 성장을 오히려 시킬 것 같은 이 칼슘은 우리 몸에서 우유는 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인을 많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산성화가 되는데 산성화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몸에서 칼슘을 더 빼내요 그럼 빼내는 곳은 결국 어디겠어요 뼈겠죠 그렇죠 뼈에서 칼슘을 분리해서 뼈의 상태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미국 이런 낙농국가의 여성들이 오히려 골감소증, 골다공증을 일으킨다 라는 연구 결과를 이미 내셨습니다 우유의 독이라든지 우유가 완전식품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얼마든지 논문 자료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유는 영양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는 선택하지 않아야 되는 음식으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단백질 그리고 모유에 들어있는 단백질은 알부민입니다 보통의 단백질은 열에 의해서 응구가 되는데 카제인 단백질은 그 특징이 산에 의해서 응구가 돼요 우리가 우유를 딱 마시면 위에서 무엇과 만나죠 산과 위산과 만나겠죠 그래서 몸속에 들어가면 잘 분해가 되고 소화 흡수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안 되고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카제인 단백질은 우유에 있어서 소화지에게는 필요한 단백질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적합한 단백질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는 단백질 그리고 그 성분 중에 베타락토글루볼린이라는 우유에 있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사람에게는 면역질환 자가 면역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나 많은 자가 면역질환을 걸린 사람들을 보면 우유를 오랫동안 건강해서 드셨던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는 우유를 먹었어도 그런 병에 안 걸렸는데 하시는 분도 물론 반드시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건강하고 면역력도 좋은 분들은 질환이 생기지 않은 경우인 거고요 자가 면역질환에 걸려서 그 식습관을 살펴보면 오랫동안 우유를 마셨던 분들이 많아요 모유에는 이 베타락토글루볼린이 없거든요 이게 알러지를 유발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제 단백질의 양도 모유와 차이가 있는데 모유에는 전체 총량의 1%가 단백질입니다 100ml라면 1g의 단백질이고요 이게 성장하는 아이에게 모유를 먹고 자라야 하는 그 갓난 아이에게 꼭 필요한 정도의 단백질이라는 거죠 자연의 질서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 자연의 이치대로 보면 포유류는 태어난 그 아이에게 생명체에게 맞는 적합한 젖을 공급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모유가 아니라 분육 우유가 아니라 모유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단백질의 양이라는 거죠 그 아이가 갓난 아이가 자랄 수 있는 양 그런데 건강한 성체 또는 성장기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갓난아기보다도 더 많은 단백질을 먹을 이유는 없죠 그래서 우유 있는 단백질의 양을 살펴보면 약 3에서 4% 3g, 4g까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단백질의 양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성장 또 우유에 들은 성장 호르몬과 함께 더 빨리 자라게 되는 우리 조숙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 빨리 성장해 버려서 뭐 조기에 성숙해 버려서 그 나이에 받지 않은 성장을 해버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숙증을 또 유발하는 측면에서도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유에 있는 IGF-1이라는 성분이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벡터라는 건데요 빨리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암세포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암환자들은 절대 단백질 공급이나 칼슘 공급을 위해서 드시면 안 되는 게 또 우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장 측면에서도 맞지 않고 또 우유에 있는 지방 유지방 하면 건강한 자연의 상태에서 만약에 소화가 잘 되는 어떤 사냥류 같은 거를 자연의 상태에서 뭐 한 두 번 먹어서 그런 것도 해롭냐 그렇진 않다라고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가공대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트에서 구입하는 우유는 가공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지방이 소에서 젖을 짤 때는 큰 덩어리 작은 덩어리 이렇게 크기가 균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균질화를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우유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많이 휘졌습니다 휘젓는 과정에서 지방이라는 것은 공기와 만나면 산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유의 지방은 산패된 지방이다 가공된 우유의 지방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유는 건강에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롭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우유를 보면 저지방이니 뭐 락토프리니 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성 우유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우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뭐 치즈나 유제품 야크루트 뭐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우유에 우유가 들어가는 모든 식품들의 공통조에 해당되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음 저는 이제 기능성 우유에 대해서도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하면 사람들에게 왜 해롭다라는 인식 때문에 저지방 우유 그렇죠 또 다이어트할 때 저지방 우유를 선택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원래 있던 지방을 저지방으로 만들려면 그 과정에서 화학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 유화제를 쓴다든지 화학약품이 또 첨가가 됩니다 네 상식적으로 화학 처리가 된 우유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음 그래서 한 번 더 뭐 칼슘을 강화했다 뭐 DH를 더 넣었다 뭘 했다 기능성을 올린 끌어올린 이런 제품들에는 네 분명히 그걸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화학처리한 단계를 거쳤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또 여기에 이제 곁들여서 그러면 뭐 요구르트 같은 경우 또 요즘 그립요거트 네 드시잖아요 어 이런 건 또 건강에 좋지 않냐 먹고 뭐 장기능도 좋아 네 변비도 해결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뭐 일시적으로 한두 번 뭐 변비가 좀 심해서 먹어서 효과가 좋다라면 어 유산균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가끔 한두 번은 저도 크게 위험하다고 말씀 안 드리는데 뭐 중요한 거는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먹는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우유와 유제품을 많이 드신 분들의 위상 장애상 그 우리 피부결도 있듯이 위와 장애 그 점막의 상태 건강 상태를 보면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모습으로 바뀐 나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일본의 명의로 알려진 신야 히로미라는 안 걸리고 사는 법의 저자이신 이분이 한 40만 건의 위상 장상을 살펴본 분의 데이터예요 이분이 꾸준히 이제 위상 장상을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가 얼굴빛만 봐도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위상 장상만 봐도 뭘 먹었는지를 알아맞힌대요 그랬을 때 울퉁불퉁한 사람들에게 그동안 유제품 우유 많이 드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간 먹게 되면 역시 유제품도 우유를 보태로 하기 때문에 유산균 자체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우유를 보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유의 성분들이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장기간 먹었을 때 위 점막이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바뀌면서 건강하지 않은 상태 그러면 이제 점막이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뭘 먹어도 흡수율이 떨어지고 또 염증이 생기기 쉬운 종양이 생기기 쉬운 형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도 우유는 그리고 유제품 포함해서 건강에 썩 좋은 음식은 아니고요 기호식품으로 그냥 아주 가끔 드시는 음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유를 항상 칼슘 때문에 먹고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이 있는데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우유를 대체 먹을 수 있는 식품들 뭐가 있을까요 자연이 제공하는 음식 중에 우리 몸에 저는 완벽한 균형을 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깻잎에도 녹황색 채소에도 칼슘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해조류에도 칼슘이 있고요 버섯류에도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주로 먹어야 되는 음식이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견과류 자연에서 우리가 구하기가 어려운 음식들이 아니잖아요 이런 음식들만 하루에 살아있는 음식을 50% 정도만 먹어줘도 칼슘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연의 음식을 통해서 보충해 주시고 건강한 성인, 다 자란 성인이 다른 생명체 포유류의 젖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우유를 우리말로 풀면 소젓이잖아요 소젓, 소젓은 송아지 거죠 송아지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고 사람은 자연이 제공해주는 음식들로 충분히 균형 잡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콜레스테롤 혈관 질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의 심혈과 질환과는 무관하다 라고 책에 쓰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네, 콜레스테롤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좀 잘못된 케이스인데요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미국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 고지방, 고단백, 고기를 스테이크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네 고지방, 고단백 식사를 중심으로 하던 미국에서 많은 심혈관 질환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문제다 라는 가설을 앤셀키스라는 사람이 세우게 됩니다 네 하나의 가설이었는데 이게 마치 지방, 그리고 지방 안에는 이제 콜레스테롤 당연히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콜레스테롤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지 않을까 라는 이 가설에서 출발한 것이 거의 그냥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져서 지방이 문제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삽시간에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는 것은 나쁘다 그래서 고기에 있는 지방이 나쁘다 물론 고기에 지방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무조건적으로 이제 지방이 문제다 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우유도 저지방 우유를 선택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또 이제 키토젠의 식단에 의해서 지방을 오히려 사용해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식단도 유행을 하고 있고 뇌 쪽의 뇌단지를 치료하는 질병의 식단으로도 알려져 있어서 지방의 어이가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래도 콜레스테롤이 원인 문제다 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일단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미국에서 더 많은 심혈관 질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도 심혈관 질환에 안 걸리는 사람들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낮아도 심혈관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은 분들의 심혈관 질환 건강 상태를 조사해 봤을 때 오히려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치보다 약간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를 다시 찾아보니까 문제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면서 백혈구가 포식작용을 하는 순간 이게 자꾸 혈관벽이 두터워지고 문제가 되는 혈관벽이 좁아지면 심혈관이 막히게 되니까 그래서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문제다 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2015년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이제 대놓고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질환은 무관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항상 이제 문제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거든요 간에서 70%를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수치는 약 3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지방이 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30시간에 심장혈관을 막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죠 간에서 왜 콜레스테롤을 만들어 낼까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방인 세포막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요 또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것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우리가 호르몬이 균형이 안 맞으면 몸에도 좋지 않은 변화가 오잖아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혈관 건강이나 또 호르몬의 건강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간에서 이걸 합성을 하고 만들어냅니다 간이 쓸모없는 일을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추면 간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만들지 않는 시스템을 차단해 버립니다 간에서 차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혈관에 필요한 콜레스테롤이 공급되지 않아서 혈관 질환, 뇌 쪽에 혈관 질환이 문제를 일으켜서 2차 질환으로 치매가 생기기도 하고 남성들은 발기부전이 생기기도 하면서 여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들이 부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육도 녹이는 횡근 융해층이라는 것도 부작용으로 일어나서 근무력증이 오거나 팔다리 힘이 없어지는 이런 것도 생기고 또 이제 LDL 콜레스테롤이 원래 면역력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합성이 되지 않아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방광염이 오기도 하는 2차 질환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질환이 생기니까 또 약을 먹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은 이제 뭐 계란 노른자 뭐 오징어 이런 거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잘 좀 기피했던 음식이잖아요 네 먹어도 된다라는 거죠 그냥 그렇죠 많이 먹어도 되나요 그럼 하루에 뭐 지나치게 먹지 않는 이상 내가 만족할 만큼 먹어도 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저는 미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그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는 산화된 LDL이 LDL 콜레스테롤의 문제다 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왜 산화가 되는 거예요 산화되는 이유는 네 약 2% 정도는 활성산소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산소를 마시면 이산화탄소는 내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활성산소가 2% 정도 생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서 긍정적인 기능도 하고 부정적인 기능도 하는데 적정량이 생기는 이 활성산소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공격해서 우리 몸을 더 정화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활성산소가 과하게 생겼을 때 우리 몸에 건강한 세포, 면역세포, 또 이렇게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에서 해결해야 되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내 독소인 셈인 거죠. 이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 때 바로 염증이 많이 생기고 또 LDL이 산화가 돼서 백혈구가 이렇게 포식작용하잖아요. 이게 바로 염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몸속 미세 염증들을 많이 늘려가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그럼 그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 몸이 염증에 가득 차있다 이건가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염증을 가득 차있으면 줄이거나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염증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쉽게 영육성 식도 염 할 때 염도 염증이고 위염, 대장염, 장염 여러 염증성 질환으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큰 문제는 바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이 원인인데 그 이전에 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길까 이걸 또 해결해야 되겠죠.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독소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과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 독소 음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불필요한 음식 또는 소화가 덜 된 음식의 찌꺼기, 대사산물이 또 독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가공식품을 먹게 되면 우리가 가게의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만들어진 식품을 먹게 되면 뒷면에 굉장히 많은 첨가물들이 있어요. 색소도 있고 보존제도 있고 산도 조절제 이런 첨가물들이 우리 몸에서 사실 악이 되고 영향이 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물질들을 가끔 한두 번은 우리 몸에 버텨내지만 이걸 너무 매일 일상적으로 하루에 꼭 편의점 음식을 한두 번 이상씩 먹는다. 이런 환경에서는 활성산소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첨가물들은 우리 몸에서 만약에 뇌와 심장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라는 장기가 꼭 해독을 해냅니다. 그런데 간이 불필요한 이런 첨가물들을 너무 많이 해독을 해낸다면 간이 일을 많이 하겠죠. 이를 많이 하는 환경은 산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 활성산소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가공식품을 많이 먹었을 때 또 과산화 지질이라고 해서 길에서 파는 튀긴 음식을 너무 자주 먹게 되면 역시 과산화 지질도 우리 몸에 독소가 됩니다. 이것도 해결을 해야만 하는 염증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하게 먹는 그런 음식 중에 과식, 과식을 하는 것, 과음을 하는 것 그리고 부패식 같은 데 가면 음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소화 잘 되나요? 안 되죠. 소화가 안 되고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감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더부룩해서 오히려 골고루 잘 먹었는데 불구하고 더 불편한 소화시킨이라고 오히려 더 어지럽고 나른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 이유는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먹으면 우리 몸의 소화 효소가 완벽하게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는 한 가지 영양소를 한 가지 소화 효소만 작용을 하거든요. 탄수화물은 아밀라아제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만 작용을 하고 단백질은 프로테아제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만 지방은 리파아제라는 소화 효소에 의해서만 한 가지 만능 소화 효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먹어야 되는데 동시에 많이 먹게 되면 소화가 엄청나게 괴로워지는 거죠. 인체 에너지 중에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약 60%다라고도 하는데 소화에 온몸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졸리게 되기도 하고 여러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기도 굉장히 소화장기도 소화기관도 굉장히 힘들게 지치게 일을 하게 되면서 산소를 또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소화로 인해서도 활성산소로 인한 독수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단백질이 또 과하게 동물성 단백질을 과하게 먹게 되면 암모니아나 요산 요소, 인돌, 스카톨 이런 단백질 대사산물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것들은 또 직접적으로 굉장한 독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육식동물조차 이 독성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도록 장의 길이가 짧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빨리빨리 내보내야 되는데 많이 먹고 또 복잡하게 먹을수록 독소가 우리 몸에 많이 차기 때문에 염증이 많이 생기기 쉽죠. 그래서 독소가 되는 음식을 일단 줄여야 염증이 줄고 또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지 않아서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독소로 비롯해서 염증이 생기는 거군요. 염증이 그러면 해독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오 네 맞습니다. 염증을 사람들이 무조건 더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몸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 과정을 염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염증은 이제 불꽃염 증세증, 불꽃이 일어나는 증세다. 단어로 보면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외부 물질로부터 늘 보호를 하고 안전하게 생명에 작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이물질이 자꾸 들어오면 이걸 막아내야 되겠죠. 이걸 막아내는 과정 중에 집에 도둑이 들어오면 막 싸워야 되잖아요. 경찰을 부르고 막 난리가 나고 또 국가 간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상황은 열이 나고 난리가 나듯이 염증이라는 것이 일어나면 일단 발열, 열이 나고 통통, 통증이 생기고 발적, 붓습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 과정이 바로 염증인데요. 염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인 거죠.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염증이 만성적으로 우리 몸에서 계속 일어나는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만성 염증이 문제인 거고 또 다른 문제는 겉에 상처가 나서 복구가 되는 과정은 눈에 보이지만 우리 몸 속에서 혈관 속에서 또는 세포 조직 속에서 이게 염증이 일어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염증을 타임즈에서는 더 시크릿 킬러 보이지 않는 살인자라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몸 속에서 일어나는 미세 염증이 문제가 되는 거죠. 미세 염증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하지 않고 놔뒀을 때 암이 되는 것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세 염증을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어떻게든 이 염증을 줄여야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염증은 생명에 꼭 필요한 반응이면서도 너무 많이 생기지 않도록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 몸에 염증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염증을 확인하는 방법은 염증성 단백질인 C 단백이라는 것을 CRP라는 단백질에 보통 질병이 있을 때 병원에 가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혈액검사로 하는군요? 네, 혈액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일부러 내 몸의 염증 수치를 알기 위해서 가는 일은 좀 드물잖아요. 병이 있을 때 가다 보니까 또 이 단백질 수치가 또 항상 높다고 해서 염증이 많고 낮다고 해서 염증이 없고 이렇게까지 또 상황관계가 꼭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들을 선생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염증이 많은 몸이다라는 것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피곤합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서 도둑이 들어오고 국가 간에 전쟁을 치르는 환경은 안전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불안정하고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것처럼 몸에 염증이 일어나면 쉽게 감기에 걸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좋아요. 감기에 걸리면 또 역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몸에서 막 염증을 일으켜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감기에 걸린 아이는 키가 잘 안 큰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감기에 걸리면 키가 잘 안 자랍니다. 감기에 안 걸린 몸을 계속 만들어야 아이들이 성장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야 이제 아이들 키도 잘 크고 여러 이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데 건강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염증이 많다라는 상태는 일단 몸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만인 분들이 이제 음식을 줄이고 운동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몸에 염증이 많은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음식도 바꿨는데 살이 잘 빠져야 맞잖아요. 염증이 있는 몸은 일단 우리 몸은 지방 대사를 하는 것보다도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더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해결한 다음에 지방도 대사하고 독소도 제거하고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생명 반응을 일으키는데 에너지를 두 번째로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몸은 전체적으로 살이 잘 빠지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구내염 같은 거 있잖아요. 입국에서 구멍 뚫리고 이런 증상들 구내염 같은 것도 잘 생기는 상태라면 염증이 많은 몸이라고 할 수 있죠. 상처가 나도 쉽게 잘 나는 복구가 안 된다. 이런 것도 몸에 이제 복구 능력, 세포 재생 능력이 약한 것도 몸에 어딘가에도 염증이 많은 몸은 또 이런 능력이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 많아서 내 몸이 약해지면은 온갖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염증이 곧 모든 질병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운동하면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이거는 이제 운동과 건강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어떤 관계인가요? 건강하고 운동은? 사실 운동은 너무나 좋은 거죠.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조금 과하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운동 이상으로 영양을 신경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영양보다는 요즘 내가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쪄요. 요즘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해. 물론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찢기도 하고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한 것도 물론 맞습니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해지시는 분들 얘기도 수없이 많죠. 운동은 매우 중요한 것이 맞고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좀 약간 과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아기를 생각해 보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 이 자라나는 과정은 세포분열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는 과정이잖아요. 이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은 운동이 아니라 영양으로 엄마의 뱃속에서 공급되는 영양으로 아이가 자라나죠. 그래서 단 두 개의 세포가 엄청난 신비로운 하나의 생명체로, 개체로 변화되는 이 과정은 엄청난 영양을 잘 흡수한 결과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운동을 하진 않죠. 그만큼 이 영양이 우리 몸의 세포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야만 우리 건강한 성인들도 세포분열을 늘 하고 있거든요. 세포분열에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영양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저는 영양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영양 공급을 한 후에 이제 근육도 혈액순환도 램프순환도 왕성화하려면 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운동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건데 이 영양보다 운동을 더 많이 생각하는 우리 안에 좀 문화가 있다 보니까 저는 건강하면 바로 운동보다는 일단 영양을 먼저 채우면서 운동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거네요. 우리 건강 때문에 등산 갔다가 내려오면서 술 마시고 약간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고 약간 몸에 나쁜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식품 먹고 이런 것들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보상심리가 작용합니다. 열심히 산을 쌓기 때문에 내 몸은 이제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근육도 단련이 됐고 이렇게 했으니까 좀 먹어도 되지 라고 정말 보상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래서 너무 행복하다라면 저는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다면 한 번쯤 선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가공식품을 또 너무 잘 자주로 먹기보다는 몸에 좀 영양이 되는 또 해독이 되는 음식들 독소를 멀리하는 습관들이 좀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우리가 항상 깨끗하고 항상 완벽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영양과 해독의 밸런스를 맞추는 생활을 하시고 또 정신적으로도 너무 행복하게 이걸 먹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느낌이 드신다면 저는 또 드세요라고 또 약간 좀 유연성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정신적인 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그렇게 즐기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권장하진 않는다 정도? 그렇죠. 열심히 운동했는데 몸에 또 독을 넣어준다면 몸에서 또 좋지 않은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습니다.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고기는 기호식품이다. 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고기가 필수 영양 음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동무성 단백질은 인체의 소화효소가 사람의 소화효소가 100% 완벽하게 소화를 못합니다. 제가 완전 소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먹고 피와 살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첫 번째, 바로 생명의 시작인 첫 번째 단계가 그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소화효소로 완벽하게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나머지 대사 찌꺼기들은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완전 소화를 해야만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을 흡수하기 때문에 소화가 첫 번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보는데요. 고기라는 동무성 단백질은 유인원들은 5% 이내로 먹거든요. 사람과 회복적 구조와 유전자 구조가 무려 99.6% 일치하는 유인원들은 그 시기 습관을 분명히 5% 이내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실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차이나 스터디라는 동물성 단백질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대규모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코넬대 콜린 캠멜이라는 교수님에 의해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주셨는데 무려 2,400개 지역에 8억 8천 명을 대상으로 동물성 단백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표본조사와 함께 동물실험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이랬을 때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많을수록 암이나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많은 만성 질환이 많은 결과를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과일과 채소, 해조류, 견과류, 버섯류 중심에 식물 중심의 식사, 채식을 하는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많고 이걸 선택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죠. 존 맥두걸이라는 빌 클린턴 대통령의 주치였던 이분도 본인의 중풍을 고등학교 때부터 가꿨던 중풍을 식물성 식단으로 가게 해결을 하기도 했거든요. 동물성 단백질은 인체에 맞지 않은 단백질이기 때문에 5% 이내로 기후식품으로만 추천을 드리고요. 과하게 먹을 경우에는 동물성 단백질의 대사산물인 암모니아, 요산, 인도, 스칼톨 이런 성분들이 또 요산이 쌓여서 뼈에 쌓여서 생긴 게 통풍이잖아요. 여러 신장결석이나 신장질환, 통풍질환 이런 질병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소한으로 질여서 드시면 몸이 또 해독을 하니까 괜찮지만 너무 과하게 매일매일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고기를 먹는 이유는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잖아요. 식물로도 충분해요. 채식을 통해서도. 네, 너무 충분합니다. 우리 식물성 단백질은 인체소화효소가 다 소화를 해낼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을 통해서도 단백질이 결핍되는 일은 없습니다. 채식을 하는, 저는 채식이라고 해서 너무 자잘한 생선 가루, 계란 함유된 것까지 너무 금지하는 그런 채식보다는 신선한 음식, 록푸드가 조금 더 제가 주장하는 채식 의사들의 식생활과 맞는데요. 살아있는 식물성 음식을 통해서도 단백질은 결코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단백질을 섭취하는 식물이라고 예를 든다면 과일,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그리고 콩류 포함한 견과류까지 음식입니다. 콩 단백질은 당연히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인체가 소화도 잘 되고 또 식물성이기 때문에 노폐물이 적은 식단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동물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똑같이 아플라톡신이라는 발암물질을 넣은 마우스에게 20%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먹이고 그리고 5% 이내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였을 때 쥐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발암물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5% 이내로 동물성 단백질을 먹은 쥐에서는 암이 안 생기고 20%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한 쥐에서만 발암물질이 암을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식물성 단백질을 20%를 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본 거예요. 이랬을 때는 또 암이 안 생기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절대적으로 안전한 이 단백질이 바로 식물성 단백질이고 식물에도 이 단백질이 충분히 많아요. 해조류에도 우리가 말린 김 같은 경우에는 김의 거의 한 3, 40%가 단백질이거든요. 콩도 한 100g당 한 20g 정도가 또 단백질이고 버섯도 오히려 우유보다도 근 성장을 더 잘 시킨다라는 단백질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채소, 해조류, 버섯류, 콩류을 통해서도 단백질이 부족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단백질 결핍증이 일어나기가 쉬운 사람들을 보면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하루 2끼 이상 식사를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단백질 결핍이 잘 안 일어나고요.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나라의 어린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이 단백질이 결핍이 돼서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음식을 섭취하는 이상 단백질 결핍증은 어렵다. 한국영화학회에서도 표본조사를 했는데 단백질이 결핍되기보다는 비타민, 미네랄이 결핍이 돼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프로틴 제품들이 많잖아요. 음료 제품에도 프로틴이 넣고 과자에도 프로틴이 들어가고 심지어는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분말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드시잖아요. 내가 고기는 안 먹어볼 거야. 그리고 식물만 먹다 보니까 근육이 잘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고 느낌상 그래서 이제 그런 단백질 제품들을 먹어서 단백질을 보충해야겠다.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은 찬성하지 않은 쪽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유는 음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먹었다고 다 근육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근 성장이라는 것은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 세포들이 찢어지면서 근을 성장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운동 선수들은 단백질을 과하게 드시지만 또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육이 점점점점 이렇게 커져가는 거죠. 근데 이제 처음에 되게 운동을 하려는 보통 이제 남성분들이 프로틴 먼저 구매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다 등등 하시죠. 근데 쉽게 근육이 생기나요? 잘 안 생기죠. 안 생기죠. 대부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제 운동 전문가들도 처음부터 프로틴을 먹으라고 하시지 않는 분들도 저는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단백질이 부족하기보다 근 성장시키는 운동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근육이 잘 성장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육을 위해서 이제 단백질을 선택할 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단백질은 과할수록 노폐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해독을 해야만 몸 전체에 독소가 쌓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PT 전문가 분들도 몇 분 만나봤는데 실제 프로틴을 먹은 후에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얼굴이 좀 낯빛이 까매지고 또 몸에서 좀 독소가 좀 많은 것들 또 변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신다고 합니다. 또 신장에도 무리가 가죠. 단백질이 많을수록 그래서 단백질을 만약에 많이 드신다 그러면 그만큼 이걸 해독할 수 있는 음식도 같이 많이 드시면서 운동을 하셔야 근육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백질은 좀 조심스럽게 저는 선택하시기를 권하고 단백질 자체가 부족하기보다 우리 몸 전체에는 미네랄 밸런스나 비타민 밸런스 이런 또 산 염기 균형이 맞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먼저 결핍이 되지 않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신 다음에 그래도 단백질이 부족하다 했을 경우에는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수화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가장 많이 먹는 게 탄수화물 아닐까 싶은데 밥도 탄수화물이고 빵도 탄수화물이고 근데 이제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중독은 뭐 객관적인 기준치가 있는 건가요? 중독이라고 한다면 내가 끊지 못하는 게 중독된 상태잖아요. 저의 경우에 저도 탄수화물 중독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뭐 좀 공허하고 이럴 때 이제 빵을 하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막 두 개, 세 개, 원고푸 먹어요. 그것도 엄청 또 빨리 먹어요. 이게 또 중독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는 것을 중독이라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삽시간에 아주 빠르게 뱃살이 늘어나거든요.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요. 그러면 몸에서 적당하게 근육이 성장하면서 체중이 늘어나고 몸에 미네랄 밸런스가 잘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방만 늘어나는 게 문제죠. 체지방만 빨리 늘어나고 또 체지방이 몸에서 많은 상태 이게 이제 탄수화물 중독증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탄수화물에 많이 중독됐다. 그럼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나요? 정제된 탄수화물의 경우 중독이 되게 쉬운데요.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빠르게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쉽게 흰빵, 흰쌀밥, 면 종류, 떡 종류, 케이크, 과자 이런 음식을 좀 과하게 먹었을 때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분해 속도가 빨라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합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인체는 고혈당으로 가면 의식을 잃고 좋지 않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을 하죠. 혈당을 낮추려는 노력은 바로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서 당을 운반해 갑니다. 근데 이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니까 인슐린도 빨리 나와서 빨리 또 운반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당은 원래 우리 몸에서 근육세포나 여러 곳에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빨리 내리고 빨리 운반하다 보니까 사용되지 못하고 바로 글리코겐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이제 간에 축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글리코겐이 또 간에서는 지방으로 더 축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혈액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간은 지방간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중독증은 2차 질환으로 고지혈증, 지방간을 유발하고 이것을 만약에 수개월, 수년을 반복하게 된다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인슐린이 저항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 당을 운반하지 못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당이 필요한 곳에 운반을 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당이 요로 빠져나가게 되죠. 그게 바로 당뇨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을 잠재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큰 원인이 되는 것이 탄수화물 중독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가님도 탄수화물 중독에 빠졌던 때가 있으셨다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벗어나셨어요? 그 당시에는 건강에 대한 공부를 깊게 하기 전 저도 연구소 시절에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지식이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저는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 강박이 좀 강한 편이라서 탄수화물 중독증이 오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한 3, 4kg가 일주일 만에 찌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다 하고 저는 딱 그때부터는 엄청난 의지를 발휘해서 굶고 저녁 식사를 안 하고 헬스장을 다닙니다. 굶고 뛰면서 또는 요거트 하나 정도 먹고 그때는 해결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별로 행복하고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밀가루를 좋아하고 면종류와 빵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 잘 하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유혹에 심하게 넘어지지 않아요. 별로 크게 요즘은 빵을 맛있게 먹거나 면종류 음식을 즐기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방법은 지금도 상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빵, 밀가루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일단 이것을 억지로 끊기보다 그 전에 과일을 먼저 드세요. 또는 해덕주스를 먼저 과일과 채소를 갈아서 먼저 드세요 하고 그 다음에 빵을 드셔보세요 하면 대부분 이 연습을 진짜 제 말을 잘 듣고 실천을 하시면 빵이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라는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빵이 적게 먹게 됐어요. 줄였어요. 그런데 줄이다 보니까 과일, 저는 맛있는 과일을 많이 드세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찾아서 많이 드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식전에 또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그 달콤함 때문에 빵에 대한, 밀가루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과일을 먹자. 또는 과일, 채소를 먼저 스무드 형태로 갈아서 먹자.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빵이 별로 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안 먹거나 빵을 일부러 사 먹는 일은 거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내가 탄수화물 음식이 당길 때는 과일을 먼저 먹어주고 먹더라도 먹어라 이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과일 하면 당이 아무래도 좀 달잖아요. 그래서 내장 비만에 대한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상관이 없는 건가요? 네. 굉장히 이제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이다. 과당은 간에서 중성질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과일의 식사법에 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일을 드실 때는 식후에 먹으면 그렇게 돼요. 식사 중에 우리가 쌀밥을 먹죠. 당을 굉장히 많이 섭취한 상태에서 또 과일에 추가적인 당이 들어오니까 이제 당분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이 당분이 많아진 상태에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에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식후 과일을 먹으면 내장 비만에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식후 과일은 독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면 과일은 언제 먹어야 되느냐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과일은 반드시 공복에 아침 식사 또는 식전에 식사 전에 드시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과일의 과당에 과연 중성지방을 일으킬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운동 선수들이 운동 전 후에 바나나를 드세요. 그러면 이 바나나의 과당이 중성지방에 관해서 만들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이 과당, 과일이 들어있는 과당이라는 에너지원 자체에 대한 이해가 좀 바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는 당분이 쌓이면 당연히 지방으로 전환이 되지만 우리가 공복에 과당을 섭취하게 되면 과일의 과당입니다. 이건 액상과당이 아닙니다. 이 과일을 드시게 되면 이 과당은 간에서 인슐린의 운반 없이도 바로 사용되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은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과일에 쌓이지 않죠. 문제는 축적된 과다한 당분 섭취가 문제인 것이고 과일의 과당은 우리가 전체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100g의 수박 같은 경우는 당분 전체가 5g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포도도 한 15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500g을 먹어도 밥 한 공개 분량도 안 되는 당분 섭취를 하게 되는데 또 드시게 되면 수분도 많이 과일의 90%는 수분이니까 수분이나 식이섬유나 여러 효소,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골고루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니까 이게 과당으로 우리 몸에서 중상지방으로 쌓이기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일을 아침 식사로 드셨던 분들이 다 간이 망가져야 되고 또는 당뇨병의 우려에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다 당뇨에 걸려야 되잖아요. 저나 가족들이나 또 과일을 식사를 하는 저희 카페 회원 분들은 과일 먹고 당뇨 걸렸어요. 라고 저에게 시비고 하는 분이 단 한 번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7년, 8년 되게 오랫동안 해오다 습관인데도 불구하고 과일로 인해서는 살이 더 찌는 경우보다는 살이 오히려 더 빠지게 되고 또 간도 굉장히 건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먹는 것도 중요한데 언제 먹는가가 중요하다. 맞아요. 식 전에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책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내추럴 하이징과 몸의 세 가지 리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언제 음식을 먹어야 되고 안 먹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추럴 하이징이라는 것은 미국에서 생겨난 자연위생학이라는 학문인데 미국에서 의학의 트렌드가 여러 번 바뀌었잖아요. 약이나 주사, 수술만으로는 한계를 느낀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 몸 전체의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을 연구하시던 분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자연도 질서가 있듯이 우리 몸도 질서가 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듯이 우리 몸도 질서가 있을 텐데 어떤 질서가 있을까를 연구를 한 거죠. 또 음양, 오양하고도 질서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화장실을 가고 배출을 하잖아요. 새벽 4시부터 12시는 배출해주기. 이때는 음식을 막 섭취하고 소화효소를 자극하는 음식보다는 내보내는 것에 용이한 음식을 먹거나 또는 먹지 않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침 4시부터 새벽 4시에서 저녁 12시까지고요. 두 번째로는 저녁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섭취주기. 우리가 점심식사 또 저녁식사가 껴있죠. 그래서 이때는 비로소 몸에서 몸의 소화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워밍업을 배출해주기 마치고 소화작용이 준비가 됐다라는 시기로 이제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들에서 잘 식사하시는 건 점심식사, 저녁식사가 포함이 되죠. 그다음에는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까지는 동화주기라고 해서 동화는 우리 몸이 계속 세포분열, 세포 재생을 하고 또 머리카락, 손톱도 항상 잘하잖아요. 합성하는 시기입니다. 신경전달물출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고 내 몸에 들어온 영양성분들을 가지고 동화하는 시간 그래서 동화주기라고 해서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때는 잘 자고 숙면을 취하고 또 야식을 하지 않으면 몸이 재생하고 치료하고 복구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암세포를 우리가 하루에 3천 개에서 5천 개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또 처리하고 또 세포분열을 일으키는 준비를 하는 것도 동화주기 잘 자는 것이 몸에 좋다라는 것도 동화주기가 잘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리듬에 맞춰서 몸을 식사를 하거나 일반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건강한 몸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상담 오신 분 중에서 암 환자분도 계셨잖아요. 암 환자분들 상담하시면서 그 책 보니까 암 환자분들에게 권할 만한 거슨 식사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어떤 식사법인가요? 암 환자들은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해독입니다. 몸에 독소가 많이 쌓인 상태에서 간의 기능이 많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에 먼저 독소를 빼내는 것을 첫 번째 이 독소를 빼내는 것은 가만히 숨쉬고 물만 마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영양이 들어가야 독소가 나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독소가 나가는데 독일의 의사 박스 거슨에 의해서 말기 암 환자까지도 치료했던 식사법이에요. 그 의사 선생님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하루 13잔의 사과, 당근, 샐러리, 케일, 다양한 야채를 갈아서 만든 녹즙의 형태로 13잔의 녹즙을 마시게 하는 것을 치료법으로 사용합니다. 이랬을 때 몸에 저류된 나트륨이 빠져나가고 칼륨이 채워지면서 전해질 밸런스가 맞게 되고 세포의 기능이 새롭게 건강하게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간세포가 건강하게 바뀌면 간 전체가 건강해지면서 해독 기능이 원활해지는 거죠. 또 이렇게 먹었을 때 장애도 면역력의 70%, 80%가 장내에 면역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장애도 건강한 면역세포들이 만들어지면서 건강한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또 장애에서 나쁜 물질들이 계속 나가야 되는데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세물도 균형을 찾게 되는 여러 좋은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거슨 식사법이라는 게 내가 모든 현대의학적인 병원의 약이나 이런 걸 거부하고 이 식사법만 했다는 게 아니고 같이 한 거죠? 독일의 막스커스는 사실 병원 치료가 안 되는 환자들 거의 이제 말기라 아무것도 손 쓸 방법이 없다. 모든 수술 여러 가지 항암 치료를 다 하고 나서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있죠. 이렇게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 식사법을 시행을 했을 때 기적적인 그런 치료가 일어나게 된 케이스입니다. 먹는 것만 바꿔도 이제 암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치료에 의하면 몸에 이제 영양, 세포의 영양과 엄청난 해독 기능을 통해서 세포를 엄청나게 재생시키고 면역력을 끌어올린 거죠. 그렇다고 현대의학 완전히 무시하고 이것만 하자. 이것을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병원에서 해야 될 역할들은 병원에서 하기도 하고 그 표준 치료라는 것을 하잖아요. 또 표준 치료도 그 사람에게 이제 맞게 내가 너무 이 종양을 반드시 제거해야 나는 마음이 편하고 행복할 것 같다. 종양은 제거하고 대신 이제 막스거슨 치료나 온몸의 암세포를 제거하는 기능은 몸의 면역력은 반드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독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전체에 끌어올려서 이 암의 씨앗까지도 제거하는 그런 몸 전반적인 이 건강 상태는 반드시 같이 저는 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의 매일 두는 변의 모양을 보고서도 내 건강 상태를 알아볼 수 있다고 그때 한번 제가 인터뷰했을 때 놀랐던 것은 이제 변이 뜬다라는 게 참 아쉽도 너무 인상적이긴 한데 내 변이 이제 어떤 상태여야지 좋은 건가요? 내 변은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황금 변을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소화를 잘 시키면 황금 변을 봅니다. 그래서 바나나 똥이라고 하는데요. 바나나 모양의 굵기의 그 색을 가진 변이 이제 물에 뜨는 형태로 나오면 정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완전히 소화되고 연소가 돼서 찌꺼기만 나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뜨는 바나나 변이 변의 이상적인 건강한 상태. 근데 이제 제가 상담을 하면 하루아침에 하루 과일만 먹었다고 이걸 또 바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몸은 내가 기존에 먹었던 음식과 또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장내 미생물의 환경이라는 게 다 다릅니다. 저도 다르고 피디님도 다르고 사람이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몸은 모든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식사,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장내 미생물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상태에 따라서 바나나 변은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이제 간의 건강 상태, 또 장점막의 상태, 또 점막의 흡수 능력이 약하면 또 이 바나나 변이 오기까지도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기보다 내 변이 좀 냄새가 많이 안 나게 줄었다. 또 변의 상태가 예전에는 굉장히 너무 딱딱했는데 좀 연해졌다. 또는 너무 묽었는데 좀 단단해졌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있다면 건강한 몸이 되어가는 상태니까요. 안심하고 계속 실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을 낳았을 때 굉장히 냄새도 고약하고 변도 시커멓다. 이런 거는 건강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고기를 혹시 많이 드셔보신 날 있으시죠? 그랬을 때 다음날 변의 느낌이? 변도 잘 안 나오고 좀 시커멓 것 같아요. 네, 이제 고기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람 몸의 소화의 소가 고기 단백질 완벽히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 찌꺼기, 덜 소화된 음식을 찌꺼기까지, 대사산물까지 같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의 상태가 악취가 심하다는 것은 장래 미생물에 의해서까지도 다 소화가 안 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게 몸 속에서 부패된 겁니다. 한마디로 변질된 거죠. 소화가 된 게 아니라 변질이 된 거예요. 집에 이제 식탁 위에 만약에 고기, 불고기를 해놓고 일주일간 이걸 놔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분명히 변질이 되고 이상한 악취가 날 거예요. 아마 과일을 일주일 이상 놔뒀을 때 또는 채소 일주일 이상 놔뒀을 때의 변질 상태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우리 느낌으로도 생각이 드는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이제 고기라는 것이 몸 속에서 부패되고 변질이 되면 그게 이제 장래 미생물마저도 다 소화시키지 못한 채로 이제 나가게 되니까 색깔이 또 그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내 몸에서 내가 먹은 음식이 부패됐구나 변질됐구나 이렇게 계속 먹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좀 자각을 하시면 좋죠. 그럼 과일하고 채소를 만약에 먹었어요? 네. 그럼 그런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막 냄새가 아예 없나요? 오, 제가 이제 한 경험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어, 미드에서일지 모르겠지만 좀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아, 뭐 과일 향이 나고 이런 건가요? 제가 이제 일주일간 100% 과일식만 할 때가 있었어요. 실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에게 과일 향이 난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진짜 변해서 악취는 없어요. 그리고 뭐 약간의 이제 향은 있는데 약간 부수한 어떤 약간 누룽지향 같은 느낌도 나고 악취가 안 나는 변 상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채소를 또 과하게 과일과 같이 먹게 될 경우에는 또 채소라는 것은 채소의 셀룰로스, 이 식이사료가 사람의 소유소가 안 밖에 소화를 못해요. 그래서 갈아서 소량 먹는 경우에는 상관이 크게 없지만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분량만큼 또 많이 드시게 되면 이것도 역시 좀 설사 같은 묽은 변을 보기도 하고 바나나 변이 잘 안 돼요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 에스키모인들은 심장빵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셨던데 왜 그런가요? 에스키모인들의 환경이라는 걸 보면 자연의 그 북극의 환경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이제 바다 물고기나 바다 동물들을 또 먹게 되죠. 물론 과일, 채소는 못 먹을 텐데 먼저 이들이 먹게 된 음식은 이제 동물들이 이제 육식동물의 경우에는 우리가 살을 굉장히 더 최고의 우리는 가치로 보지만 육식동물은 먼저 내장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 내장에 있는 지방과 내장에 있는 이제 효소들 살아있는 상태이잖아요. 이것을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보충을 하고 살코기는 또 맨 마지막에 먹는다고 해요. 내속 에스키모인들도 주 에너지원이 바다에 있는 물고기나 그런 동물들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그 내장이나 또 이제 그 동물성 단백질을 먹으면서 내장에 있는 지방과 효소를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이제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많이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연에 있는 어찌 됐든 그 음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몸에 이것을 소화시킴으로써 독소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동물들성 단백질 그 이전에 저는 가공식품 가공식품이 먼저 문제가 되고 또 가공된 당분을 많이 쌓이게 만드는 식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장 지방, 지방을 많이 먹게 되면 인체 에너지원이 당을 사용하는 포도당 엔진과 지방을 사용하는 케톤 대사가 되면 케톤이 되거든요. 케톤 엔진 두 가지로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키토제는 식단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 맞고 또 지방 대사가 잘 되면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은 케톤이라는 에너지원을 생성해서 잘 소화시키고 이걸 에너지화 시키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염증이 안 생기는 거죠.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제가 염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염증이 안 생기는 몸을 만들기 때문에 이들은 심장질환이 없었던 거죠. 아까 독소음식 좀 언급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좀 이게 독소음식인가 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잘 오해하는 이런 독소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르고 먹는 모르고 먹는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면 동물성 단백질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우유, 고기가 모르고 먹는 독소음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식품은 웬만하면 다들 독소음식이라고 알고 있고요. 또 채식주의자들에게 해당되는 독소음식이라고 한다면 그 동물성 하나하나를 다 배제하면서 빵이나 빵은 밀가루, 채식으로 곡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공된 빵이나 면정류의 음식, 과자 이런 것들도 동물성이 안 들어가면 다 채식이잖아요. 그래서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류를 또 선택하는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또 그게 독소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 심혈관 질환에 또 많이 걸린 분들이 계세요. 저는 항상 살아있는 자연의 음식이 기준이지 무조건 채식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공된 그런 탄수화물이 또 채식주의자들에게는 독소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 독소음식 우리가 많이 먹고 있잖아요. 사실 그럼 어떻게 좀 해독하면 좋을까요? 가장 손쉬운 해독 방법으로는 아침 식사 한 끼만 일단 바꿔보라는 겁니다. 아침에 사실 바쁘고 간단한 대치식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걸 챙길 수 있는 시간보다 더 짧은 시간에 준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아침 과일 식사인 거죠. 그래서 아침에 그냥 제철 과일 위주로 한 가지 과일도 상관이 없고요. 두세 가지도 상관이 없는데 양이 중요합니다. 우리 500ml 물 생수병 있잖아요. 500ml 정도의 과일을 아침 식사로 선택한다면 그날 먹어야 되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어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고 또 이 과일의 성분 자체가 에너지원이 되면서도 간에 해독이 되는 너무나 좋은 항산화 비타민들,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기 때문에 해독이 아주 좋은 음식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 나라면 아침 식사 하나만 과일로 바꾸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의 500g 양이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한 사과 내 주먹만한 크기 한 2개 정도가 중간 사이즈 사과 2개 정도가 500g입니다. 바나나로 치면 한 4개, 5개 정도 양이고요. 한 접시 분량의 과일을 드신다면 충분한 아침 식사가 되면서도 해독에도 좋은 여러 성분들이 있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배가 고프다, 힘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잘 안 먹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런 분들에게는 일단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아침밥을 늘 드셨던 분들, 쌀밥이나 또는 빵이나 김밥 이런 걸 드셨던 분들은 이 녹말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우리 몸이 소화기가 운동을 해야 되니까 듬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밥을 드신 분들이 과일을 선택할 경우에 종종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과일 먹었더니 좀 빨리 꺼진다, 허전하다. 그랬던 분들은 과일 식사를 하시고 고구마나 견과류를 좀 드시면 좀 보완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밥을 드시지 않거나 좀 그냥 간단하게 드셨던 분들은 아침 과일 먹었는데도 과일로도 이렇게 배가 부르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응 기간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내 몸에 소화기가 반응을 하고 적응하는 데서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 해보시면 이렇게 먹어도 배부르네요. 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기도 합니다. 대신 이제 육체노동을 만약에 아침부터 과하게 하신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좀 배고플 수 있어요. 아침부터 몸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고구마나 견과류 정도, 단호박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도 큰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관련 상담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작가님한테 오셨던 분들 중에서 가장 크게 다이어트 성공하신 분은 얼마나 강경하셨어요? 20kg 정도. 기간이 어느 정도였어요? 한 3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한 분은 한 달에 5kg 정도, 3개월 정도 20kg 했던 분은 거의 3시 3끼, 50% 이상 과일, 그리고 나머지 과일 채소 갈아서 드셨던 분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지방만 5kg 정도 감량하신 분은 그 전에 우리 유명한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샐러드, 이거 많이 먹잖아요. 이것을 한 달간 드시면서 PT를 받으셨던 분의 경우인데요. 이 닭가슴살에 너무 질려가지고 더 이상 못 먹겠다 하신 이 시점에 저를 이제 저희와 상담을 통해서 아침 식사는 과일로 바꾸고 점심, 저녁도 식전에 그냥 과일 먹고 점심, 저녁은 그냥 일반식을 했던 케이스인데요. 과일만 하루에 한 700g 정도, 800g 정도 이렇게 늘렸던 케이스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근육은 1.5kg 정도가 더 늘었고 체지방은 5kg 정도 감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이게 또 운동을 같이 병행하셨기 때문에 더 좋은 효과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 음식만 바꿔줘도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전문가로서 많은 분들이 왜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다이어트를 칼로리와 운동, 칼로리 제한과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이 단순한 개념으로 시작하시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몸은 칼로리로 계산하기에는 이 칼로리를 도입한 개념과 맞지 않거든요. 칼로리라는 것은 음식을 태웠을 때 발생하는 열을 체크하는 게 칼로리인데요. 사람은 불을 질러서 에너지를 내는 게 아니라 소화효소가 에너지원을 소화시켜서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절대 칼로리로 제한하시면, 칼로리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단, 우리 몸에 살아낸 음식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차이고요. 과일, 채소류, 견과류나 버섯류, 해조류 이런 살아낸 음식만 충분히 먹어도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이 들어오면 내 몸의 장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계속 건강해집니다. 특히 다이어트에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지방을 분해하기도 하고 운동으로 태우기도 하는 접근을 많이 하시지만 이보다는 우리 몸속에 지방을 대사하는 장기, 간의 건강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신다면 근본적으로 살이 찌지 않은 체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칼로리와 운동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방을 대사하는, 지방을 분해하는 장기인 간 건강을 챙기시는 것 간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것 이것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칼로리가 우리가 살찌는 것과 상관없다고 한다면 채소하고 과일,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그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나요? 채소하고 과일은 아무리 먹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칼로리가 적용이 되는 음식들이 있죠. 죽은 음식은 칼로리 신경 써야 됩니다. 면종류나 고기나 어쨌든 요리한 음식은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당연히 찔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야기고요. 대신 살아있는 음식, 과일, 채소를 만약에 500칼로리를 먹은 것하고 빵을 500칼로리 먹은 것하고 우리 보면 같게 반응을 할까요? 다르겠죠? 네, 바로 그 차이입니다. 제가 칼로리를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살아있는 음식을 기준으로 할 때는 칼로리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들은 칼로리 생각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에 있는 살아있는 음식을 먹는 게 본능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람만의 이 본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합니다. 칼로리를 계산하고 탄단지를 계산을 하고 비율들을 계산을 하시는데 살아있는 음식은 이 음식의 특징이 효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식을 하게 되는 음식을 생각해보면 죽은 음식, 여러 양념으로 끓이거나 튀기거나 요리한 음식을 과식을 하지 살아있는 음식을 과식하기 어려워요. 과일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채소로 과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렵습니다. 이게 인체 구조가 효소가 가득한 과일,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과식이 안 돼요. 그래서 적정당을 먹고 멈추게 됩니다. 저도 과일을 아무리 많이 먹으려고 해도 저도 저수차도 삼시세끼를 과일로 먹으려면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과식이 안 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효소가 충분한 살아있는 음식은 과식하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는 것은 필요하니까 저는 먹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본능에 맞게 살아있는 음식은 많이 속취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식단이라고 한다면 아침식사 하나는 일단 바꾸시면 좋습니다. 아침식사는 과일로 제철과일 가장 추천하는 과일로는 사과가 장건강에 좋기 때문에 아침 배추를 돕는 사과 드시면 좋고요. 과일을 제철에 나는 여름에는 저는 포도 굉장히 더 좋아하거든요. 포도 추천을 드리고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과일로 아침 식사를 500g 정도 드신다면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과 저녁에는 일단 혹시 더 실천할 수 있는 분은 한 끼 정도 더 과일을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두 끼까지 드시면 고혈압, 당뇨, 비만, 다이어트 암 예방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 끼까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저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밥을 너무 좋아한다. 한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식사 전에 과일을 사과 반 조각이라도 더 드시고 식사는 한식 위주로 로푸드, 해조류나 채소류, 그 다음에 버섯류를 좀 신선한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식단을 꾸린다면 아주 좋은 건강식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심, 저녁은 식전 과일과 로푸드, 한식 위주로 드실 때 건강한 식단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과일 하면은 요즘에 탕후루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과일, 과일 꽃이잖아요. 탕후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탕후루에 대해서 아주 불안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과일 자체는 좋아요. 저는 과일은 늘 씹어서 소화시키는 게 제일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과일을 갈아서 드시는 것도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과일만 간 것은 또 추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환자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찝을 힘도 없다 이럴 때는 간 과일을 갈아서 아주 천천히 드시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혈당 상승이 빠르게 되는 것은 모두 다 인체와 맞지 않는 습관이라서 조심하는 것이 좋죠. 그런데 탕후루 같은 경우에는 과일은 좋지만 그 겉을 또 설탕 시럽으로 둘렀잖아요. 먹는 순간 당이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탕후루를 가끔 한 번씩 드신다면 큰 문제 없지만 너무 자주 드시거나 또 너무 빠르게 드시면 문제가 되죠. 만약에 너무 드시고 싶다면 아주 천천히 천천히 드시거나 물이랑 같이 드셔서 혈당 상승을 올리지 않게 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건강의 길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우리 몸에 본능 욕구인 달콤한 단맛을 가지고 있는 과일 한 가지 좋아하는 것으로도 쉽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식후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아침 식사 하나로만 과일 식단을 선택해도 지금보다 훨씬 피로도 줄이고 또 몸의 체지방도 분해하고 면역력도 좋아지는 유익한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침 식사 한 끼 과일 식사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소화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은 감사하구요. 영상 반영실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완전 면역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완전소화, 마침가의 습관, 완전 면역이라는 책 세 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그낭 토크. 최근에는 상담하고 강의 위주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새로운 책들도 좀 살펴보면서 공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면서 또 다양한 증상들, 질병들, 다양한 연령대 이런 분들 만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식단과 또 그분에게 이제 맞춤을 맞춤 식단을 짜드리면서 상당히 좀 빠른 이런 좋은 호전되는 결과들이 나와서 아주 보람도 있고 또 새로운 경험도 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완전 면역이라는 이제 책 제목이 이제 면역 키워드잖아요. 어떻게 소화해서 면역까지 오시게 된 거예요? 완전 소화를 통해서는 건강의 가장 기본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완전히 소화시켜야 우리 몸의 피화살과 에너지를 만든다. 소화불량은 독이 든다. 독소는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염증을 해결하고 독소를 제거하는 우리 몸 전반의 상태,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면역력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키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니까 되게 이 면역이라는 단어가 면할 면의 질병, 전염병 역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염병을 면한다. 결국 병을 면하는 힘인데 많은 분들의 생각 속에 면역력은 굉장히 좀 특별한 것이고 과연 키울 수 있는지 굉장히 방황하는 모습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제와 백신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람의 면역력이 충분히 건강하게 만든다면 새로운 바이러스가 와도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사람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면역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좀 알려드림으로써 불안을 좀 낮추고 많이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화해서 면역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현대인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뭐가 있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음식 때문에 병이 오는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완전 소화를 통해서 내가 먹는 음식이 독소일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잘못된 식사법이 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고 해독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사실 너무나 많은 독을 먹고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가공된 음식입니다.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팔고 있는 다양한 첨가물로 만들어져서 유통 과정에 긴 음식들 있죠? 오존제가 들어있는 이 상태 가공된 음식들 때문에 독소가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되고 소화 불량이 또 독을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과식을 하거나 또 뷔페 같은 다양한 음식을 너무 골고루 많이 드셨을 때 소화 불량된 음식들 이런 것들이 또 독소가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여러 환경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또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도 하죠. 작가님 이번 책에서 피곤하고 살이 찌고 있다면 의심해 봐야 될 것이 있다. 이게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죠. 피곤하다는 것 또 피곤하다는 것 그리고 살이 찌고 있다는 그 상태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강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피곤하다. 왜 피곤할까?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독소에 의해서 해독이 미처 되지 않고 몸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몸에 피로로 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살이 찌는 신호가 왔다. 살이 찌면서 동시에 우리 몸에서는 염증이 같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살 찌는 많은 요인들은 정제 탄수화물이거든요. 고기나 지방을 직접적으로 먹어서 찌는 경우보다는 특히 한국인들은 쌀밥을 먹고 또 라면, 국수, 우동, 빵, 디저트 이런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당분 섭취량이 올라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당분, 초과된 당분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내에서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저장하기도 하고 또 이게 몸속에서 초과된 당분들이 단백질과 결합하거나 지방과 결합하면서 당 독소를 유발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우리 몸에서는 불필요한 이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다 염증이 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살 찔 때는 몸에 염증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 결국 이 염증을 제거하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탁월하게 잘 돌아가야만 건강에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피곤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이 이제 내가 체력에 떨어졌나? 그래서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피곤한 원인이 운동보다는 간을 회복시키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네 맞아요. 그 이유는 20대 우리 10대 20대 아이들 보면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서라도 놀잖아요. 노는 게 훨씬 재밌으니까. 또 그때는 이제 신진의사가 워낙 활발하다 보니까 피곤한 줄 모르고 그냥 놀다가 지쳐 그냥 잠들고 또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활동을 하죠. 아이들이 계속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몸에 해독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이들이 물론 지금은 아픈 아이들도 많지만 과자도 먹고 안 좋은 것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 신체에 비해서 간의 크기가 성인의 비율보다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해독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성인이 될수록 운동을 안 해서 피곤하다라고 보통은 많이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피곤할 때 운동하기 괜찮으세요? 피곤한데? 힘들죠. 안 하게 되죠. 피곤하니까 또 운동을 못 한단 말이에요. 체력이 또 없으면 또 운동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피곤할 때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운동이 아니라 내 몸에서 이 신진대자가 왜 떨어졌는지 왜 내 몸에서 이 피로물질을 해독하는 간이 해독을 왜 못하게 됐는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점검하고 그 중에서도 식습관, 가공식품을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 정제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진 않는지 고기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은 아닌지 소화불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나의 몸의 신진대사를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간과 피로가 사실은 확 와닿지 않아 가지고 간이 이제 내가 건강하다, 튼튼하다 하면 피로감을 확실히 못 느낀다 해요? 그렇죠. 피로는 간 때문이야 라는 말이요. 그냥 이는 말이 아니고 우리 인체에서 발생하는 독소의 70%를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의 하루에 두 끼 이상 가공식품을 먹는다. 한 끼 안에도 30에서 50까지 이상의 첨가물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신선한 채소, 과일을 하루에 많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이? 안 드, 못 먹죠. 거의 못 먹고 한국인내에도 음식 하면 다 익혀서 나온 음식들이잖아요. 이런 음식들에는 살아있는 효소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식이섬유가 좀 많이 부족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간에서 해독해야 되는 물질이 70%나 엄청 많은 해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간에 필요한 영양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곳곳에 지방도 쌓이고 독소도 쌓이고 이런 물질들이 쌓이다 보니까 염증이 많아지게 되고 또 몸은 염증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이지 살을 빼는 것을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염증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몸이 온몸에 이 면역 세포들이 전증을 치르는 거죠. 그러면 몸은 더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에 식사하시고 식구증이 있다거나 먹었는데 힘이 나야 되는 더 피곤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경우는 내 몸에서 지금 신진대사가 잘 활발한지 아닌지 간이 해독을 잘 하고 있는지 못한지 이걸 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내가 너무 피곤해. 그럼 음식을 먹어서 간이 튼튼해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네.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는 우리 몸에 소화에 쓰는 에너지가 60%나 됩니다. 그럴 때는 소화에 무리가 없는 식사 즉 소화효소를 많이 자극하지 않은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간에 영양소를 공급하는 음식이 뭘까? 네. 이때 먹어야 되는 것은 바로 식사로 섭취하는 과일입니다. 과일 안에는 간이 이제 몸에 독소를 해독할 때 총 2단계를 거쳐요. 1단계에서는 비타민 에이스라고 하죠. A, C, E 그리고 호두의 레즈베라트롤, 토마토의 라이콧, 사과의 케르세틴 이런 항산화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 해독의 1단계 과정을 거치고 이때는 독소 물질을 여러 항산화 영양소들이 불려주는 역할을 해요. 몸에서 세포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그러고 나서 싹 내보내줘야 되는데 내보내주는 2단계에서도 역시 다양한 아미노선들이 필요합니다. 결국 간이 튼튼하게 해독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고기나 이런 걸 드시면 또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소화효소를 위에서 소장해서 췌장해서 또 간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아도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에는 9대 영양소 저는 하나하나로 치면 비타민 A, B, C 이렇게 여러 가지로 치면 과일의 영양소, 사과 하나의 영양소는 500가지가 넘는다. 1000가지가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간의 해독에 꼭 필요한 음식은 과일 또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고 소화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식사로 과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챙기려고 약을 먹는다든지 병원을 많이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약과 병원에 의존하는 태도가 오히려 몸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약이 만약에 치료제의 역할을 잘 해준다면 약을 의지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약은 사실은 예방도 아니고요. 치료도 아닌 증상완화제일 뿐입니다. 증상완화 그렇죠. 만약에 당뇨 환자가 있어요. 혈당이 너무 빨리 오르기 때문에 인슐린에도 도움이 필요해서 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맞게 되잖아요. 그래서 완치가 되면 좋겠는데 사실 잠깐의 혈당을 내리는 역할 또는 인슐린을 잠시 공급해주는 역할만 해줄 뿐이고 근본적으로 내 몸의 최장이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게끔 하는 역할은 또는 혈당을 잘 조절하게 하는 역할까지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은 예방도 아니고 치료도 아닌 증상을 완화시키는 증상완화제다. 따라서 증상완화제인 약을 통해서는 건강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위험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단이 되는 거죠. 너무 지나치게 혈당이 올라갔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혈당이 올랐을까? 그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혈당을 오르기에는 대부분의 우리 한국인들의 원인은 정제대 탄수화물이거든요. 흰쌀밥, 라면국수우독, 밥빵, 면떡 이런 정제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오르는데 이 정제 탄수화물을 계속 먹으면서 혈당 강화제만 맞는다고 원인이 해결이 안 되겠죠. 식습관을 바꿔서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기 때문에 약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없는 거죠. 대신 우리 몸은요. 신호를 보내줘요. 저는 그 신호를 보내주는 증상을 소화불량이라든지 피로가 좀 느낀다든지 두통이 있다든지 화장실에 잘 못 가는 변비가 조금씩 생긴다든지 이렇게 신호를 보내줄 때를 저는 반건강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건강상태에서 다시 라이프스타일을 좀 점검을 하고 식습관만 바꾸면 크게 우리가 심하게 당뇨병에 걸릴 이유도 없고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암 같은 만성질환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질환은 약이나 병원이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라이프스타일을 다시 교정함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병의 근본적인 치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가치유네요. 네.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약이 뭐 어떻게 없애주고 이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면역력이죠? 그게 결국에는. 맞나요? 네. 몸 치유하는 힘. 네. 병을 이기는 힘은 면역력이니까 크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음식으로 우리가 이제 좋은 음식을 뭐 과일이나 이런 신선한 살아있는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그 힘을 키워주면은 질병도 치료하고 예방도 되고 이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질서를 회복하면 면역력도 커진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회복되어야 하는 질서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음 질서라는 것은 우리가 자연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요. 지구도 일정하게 공정과 자전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잖아요. 이게 자연의 질서인데 이 사람의 몸도 원래 병이라는 뜻의 의미 자체가 질서가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 병 하면 영어로 disease라고 하죠. 네. 편안함이 디스 깨졌다는 거고요. 또 메타볼릭 디스오더라고 해서 대사 질환. 디스오더가 또 병입니다. 이 오더가 질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깨진 것이 병이기 때문에 병을 회복하는 것은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질서를 회복한다 하면은 좀 느낌이 별로 안 하잖아요. 질서를 회복하는 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몸의 건강을 조절하는 각 오장육부의 기능들이 재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쉽게 이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저는 이 세 가지 몸의 주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 가지 몸의 주기를 통해서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배출 주기,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섭취 주기,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동화 주기라는 이 세 가지 몸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내보내야 될 것은 내보내는 시간이 배출의 주기고요. 꼭 먹어서 영양을 흡수해야 되겠죠. 그게 섭취 주기. 그런데 우리는 영양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 몸은 세포도 만들고 이렇게 머리카락, 손톱도 매일 자라잖아요. 이게 바로 동화 주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기가 잘 이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서 면역력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건강해지게 돼요. 면역력을 담당하는 첫 번째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골수입니다. 이 골수는 뼛 속에 있는 거죠. 뼛 속에서 조혈모세포가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피가 없이는 건강할 수 없잖아요. 피를 만드는 골수의 기능이 건강하게 잘 돌아가는 것. 두 번째는 면역세포의 약 70%, 약 80%가 장에 있다고 해요. 골수에서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고 하는데 백혈구가 바로 면역세포인 거죠. 이 면역세포들이 소장에 있는 페이어스패치, 파이어판이라고 하는 그 림프 안에, 점막 안에 면역세포의 70%, 80%가 여기 있습니다. 소장으로는 여러 가지가 흡수가 되죠. 이런 이물질들을 다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장이 튼튼해져야, 질서를 회복하면 장이 튼튼해지고 면역이 올라가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림프의 순환인데요. 림프가 우리 몸에서 노폐물을 또 겉배출하는 역할,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이동하고 또 지용성 영양소들이 이동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몸에서 잘 마사지만 해도 순환이 잘 돼서 붓기도 빠지고 몸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잖아요.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골수, 장, 면역, 림프 순환이 몸의 질서를 회복해서 잘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은 건강에 자연히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면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왔다. 어떤 일들이 생기나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지금 코로 이물질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 100% 순수한 상태,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입으로도 계속 이물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물질이란 것은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당연히 알고 있는 것들일 텐데 그 외에도 음식을 통해서 공기 중에는 무수히 많은 미세먼지도 포함되고요. 무수히 많은 이물질들이 늘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눈꼽이 끼는 것도 눈썹이 있고 눈꼽이 끼는 것도 이물질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코에도 코털이 있잖아요. 기관지에도 기관지 섬모들이 있습니다. 다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죠. 피부도 피부 장벽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피부도 1차적으로 이물질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몸의 외피계죠. 가장 몸을 둘러싸고 있는 것. 이 몸 속에는 또 점막에 있어서 점막 안에 있는 여러 림프 면역세포들 또 위도 위에서 나오는 위점액 물질, 위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몸은 온몸이 그냥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온몸이 우리 몸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이물질이 들어오면 대부분은 가장 1차적인 것들은 그냥 바로 걸러내고 처리를 하는데 문제는 병원성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또 음식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불필요한 성분, 첨가물 음식 이런 것들도 우리 몸이 다 걸러내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면역세포들이 이물질, 세균, 바이러스, 여러 이물질들에 대해서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포식 제공을 해서 처리를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은 특히 암세포라든지 돌연변이 세포나 또 다양한 세포들이 또 NK세포 같은 것들 해결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체는 바로 백혈구 중에 림프구에 있는 T세포, B세포들이 서로 합동작전을 하면서 그 바이러스에 최적화된 맞춤 무기인 항체를 딱 만들어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외피부터 해서 몸속 모든 내부 장기와 혈액에 있는 백혈구까지 다 몸을 방어하는 면역작용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럼 만약에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없어지면은 바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면역력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끔 무뎌실에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아예 면역력이 많이 약하기 때문에 균이 없는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는 병을 이기는 힘이 상대적으로 거의 없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감기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가 됐다고 한다면 면역력이 강하신 분들은 이 바이러스 싸워서 감기 안 걸리게 될 거고 근데 뭐 말씀하셨듯이 면역력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감기에 걸린다는 거죠. 감기의 증상이 좀 심해지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건가요? 사실 감기라는 것은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에 지문이 다 다르잖아요. 이 지문이 다른 것처럼 면역을 이루고 있는 MHC라는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서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대처법이 다 다른 거예요. 감기 같은 경우로 감기로 죽었다라는 사람 들어본 적은 없으시죠? 폐렴으로는 사망을 하는데 감기 바이러스로 사망에 나는 사실 거의 없고 독감 사망이나 폐렴사망은 있죠. 왜냐하면 감기 정도는 늘 상제하는 리노바이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가 110여 개 정도 여러 가지 혼합돼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질환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환절기에 온도가 갑자기 변할 때 누구나 걸릴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MHC 클래스에 따라서 감기에 잘 걸린다고 건강에 약하고 감기에 안 걸린다고 건강에 좋다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감기라는 것은 림프구가 우리 몸에서 많을 때 감기에 걸리기가 쉬워집니다. 림프구가 많은 시기가 어린 아이 그리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림프구가 많고 어떤 사람은 백혈구 중에 과립구가 많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감기에 잘 걸린다고 해서 건강에 약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 바이러스를 맞고 있는 MHC 클래스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환사 같은 경우에는 과립구가 많은 분들이 암에 걸린다라는 그 아보도르의 면역혁명의 책에서 보면 그렇게 백혈구와 자유신경계의 지배 법칙을 따르는데 암에만 잘 걸리는 사람은 과립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감기는 잘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기만으로는 비교하기가 어렵고요. 새로운 바이러스가 왔을 때 이것을 대항하는 힘, 항체를 만들어내는 힘 이런 것으로 좀 면역력의 차이를 볼 수가 있고 또 자가 면역질환이라고 하죠. 아토피, 알레르기, 크롱병,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질환인데 이거는 면역이 또 과잉이 돼서 일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면역의 질서가 깨졌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이 약하다, 면역이 과잉이다. 둘 다 질병의 상태가 될 수 있고 면역이 안정적으로 질서를 잡았을 때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이 너무 강해도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된다. 균형이 꽤 있을 때 가장 좋은 상태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균형 있는 상태면 절대 나는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절대 안 걸리기보다는 새로운 바이러스나 새로운 세균에 대해서는 인간은 늘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항을 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가운데서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긴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힘이 강한 국가들은 무기가 많아서 전쟁에서 늘 이기지만 힘이 약한 국가는 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암 관련된 책도 읽고 저자분들 만나 인터뷰 해보면 항암제가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표적을 치료한다는 것도 있고 면역항암제라고 해서 이런 것도 있던데 명확항암제가 대체 뭐길래 노베상을 받은 건가요? 항암제를 보면 지금까지 한 3세대 항암제가 개발이 됐는데요. 1세대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죠. 그래서 약 100년 전부터 이 항암제가 나왔는데요. 그때는 암세포의 특징을 빠르게 분열한다는 것밖에 몰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를 타깃으로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빠르게 분열하니까 이 항암제가 효과가 있는 건데 문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정상세포, 두피세포, 그리고 위장상피세포까지도 같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것을 보완해서 어떻게 하면 암세포만 잡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개발한 게 바로 암세포만 잡는 표적항암제죠. 표적항암제가 2세대 항암제로 그거보다 발전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표면에 있는 암세포 표면에 있는 유전자를 처음에는 타겟팅이 됐다가 처음에는 딱 잡았다가 암세포는 또 바로 유전자를 바꿉니다. 어제의 암세포와 오늘의 암세포는 다르다라고 미국 MD인더슨의 김효신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암세포가 유전자를 또 바꿔버리면 효과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표적항암제도 한계이고 3세대 항암제로는 면역항암제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자연의 질서, 이치에 1세대와 2세대보다는 좀 많이 근접하고 발달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것 같은데 아예 관점을 바꾼 겁니다. 1세대, 2세대는 둘 다 암세포를 겨냥을 한 거죠. 빠르게 분할하는 세포 또 암세포 표면을 겨냥했기 때문에 암세포를 잡아내자. 이게 바로 1세대, 2세대 항암제의 특징이고 3세대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처리할 때 면역관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면역관문을 암세포들이 둔갑을 해가지고 마치 자기가 암세포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암화자들은 대체적으로 몸의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면역세포 중에 T세포라는 것이 원래는 암세포를 알아보고 암세포를 해결하는 항체도 만들고 유도를 해야 되는데 T세포가 해롱해롱 정신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나는 정상세포야 라는 모습으로 둔갑을 한 상태죠. 여기에 PD-L1, PD-1이라는 복잡한 유전 물질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T세포가 정신을 차리면 이 암세포를 알아볼 수가 있게 돼요. 이 T세포를 바로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게 면역항암제입니다. 면역항암제는 암세포를 견환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를 정신 차리게 힘을 딱 줌으로써 둔갑한 암세포를 바라보고 알아차리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면역치료, 면역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T세포를 강화시켰다 해서 이렇게 해서 면역체크포인트 억제제라는 분야와 또 몸에 있는 T세포를 일부러 면역세포를 보면서 몸 밖으로 빼내서 밖에서 더 건강한 세포로 특수군사로 만들어서 다시 주입을 해줍니다. 이게 면역세포치료제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암세포가 아니라 면역계를 건강하게 만들어서 접근했다는 관점에서 기존의 약을 만드는 관점과 아주 전혀 새로운 관점이 됐죠. 일본 교토대학교 혼조 다스크 교수하고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 제임스 앨리스님 함께 공동 노벨 생리인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화암제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어떻게 안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면역세포는 정상민들에게 지금 우리도 하루에 3천 개 5천 개가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얘를 다 제거를 하기 때문에 암이라는 종양으로 커지지 않는 거죠. 암환자들은 이 면역세포들의 힘이 다 약한 상태 또는 세포 수가 굉장히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세포에 힘을 주거나 면역세포의 양을 늘려줘서 면역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면역력이라는 게 우리 장과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소장 안에는 굉장히 육모가 많은데요. 그 육모 안쪽에 페이어스 패치 파이어판이라는 림프절이 있어요. 이 림프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면역 전체 세포의 70%, 80%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장 상태에 따라서 면역력이 결정이 되는 거죠. 만약에 장 누수증이라고 들어보셨죠? 장은 이렇게 세포들이 타이트한 결합을 하고 있는데 벌어지는 거예요. 벌어지면 장에 있는 음식물의 이물질들이 틈을 타고 나오죠. 장, 몸 속에서 여기는 깨끗한 상태 균이 없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물질들이 흘러나오니까 이것이 알러젠, 항원이 되어서 또 염증가능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기능들에 만약에 소장 점막에서 면역세포가 타이트한 이 세포 정천을 하고 있고 세포 결합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이물질들을 계속 제거를 해준다면 몸 밖으로 이러한 항원 물질들이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장 밖으로. 그러면 이제 장만 보고도 이 사람의 면역력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건가요? 장만 보고요. 네, 맞아요. 일본의 신야 히로미라는 의사 선생님이 위, 장, 내시경은 30만 건 이상 했던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위와 장의 상태만 봐도 내시경만 봐도 먹은 음식을 알 수 있고 또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장 내벽이 울퉁불퉁하고 딱딱할수록 암이 잘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말랑말랑하고 선홍색으로 굉장히 투명하게 보일 때는 건강한 장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이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장과 면역의 상관관계가 알려지면서 장 내 미생물, 장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은 마이크로, 작은 거 바이옴, 생태계라는 뜻으로 장 내에 있는 미생물과 그 환경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우리 몸에서 예전에는 100조개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또 38조개로 좀 더 정확한 숫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38조개의 장내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도 거의 37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거의 1대1의 비율로 인간과 장내 미생물이 공생하고 있는 거죠. 이 장내 미생물인 장 마이크로바이옴의 상태는 어떤 균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유익균이 많을 수도 있고 유해균이 많을 수도 있고 또 중간균, 기해균의 상태로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고기를 많이 먹은 날 우리가 다음날 변의 느낌이 좀 다르다는 걸 해보셨잖아요. 만약에 채소과일을 좀 많이 먹고 소식을 했다. 이때도 또 다음날 장의 느낌이 다르죠. 이처럼 내가 먹은 음식에 따라서 증가하는 균이 다릅니다. 만약에 가공식품,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지나치게 용유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유해균이 늘어나요. 이 유해균 중에 살찌게 하는 비만 세균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살찌게 하는 퍼미큐테스균이라는 비만 세균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문제는 몸에 또 많은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나쁜 음식들, 독소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서 유해균과 유익균의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유익균이 85%, 유해균이 15% 이내로 있어야만 장 내 건강한 면역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장과 질병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고혈압, 당뇨, 암,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파킨슨, 아토피, 크롬병, 뇌 쪽에 관련된 질환들 ADHD, 우울증까지도 심지어 장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런 질병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장에 유해균이 많고 독소가 많으면 온몸에 사실 독소를 계속 내풍게 되는 거죠. 이게 혈액순환을 통해서 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이 건강하고 깨끗해야 몸이 건강할 수 있고 또 그중에서 장 마이크로바이옴에서도 유해균이 많이 있는 상태가 돼야만 몸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장 건강을 생각해서 유산균을 많이 먹잖아요. 유산균을 먹는 것이 내 면역력에 도움을 주는 건가요? 유해균을 늘리는 측면에서는 물론 맞습니다. 유산균을 먹어서 만약에 위를 잘 지나서 장을 잘 지나서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게 좋은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유산균만 먹는 것을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유산균의 먹이를 프리바이오틱스라고 하고요. 유산균이 먹이를 먹고 만들어낸 산물들이 있어요. 단세지방산 같은 이걸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문제는 유산균만 계속 먹을 것이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음식을 섭취해서 내 몸이 스스로 자연적으로 좋은 균, 유산균, 유익균을 늘리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겠죠. 유산균 제품을 아무리 먹어도 유산균들이 내 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없으면 활동이 일어나지 않고 소용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유산균만 먹으라 하지 않고 유산균의 먹이까지 프리바이오틱스까지 같이 만든 씬바이오틱스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유산균이 내 몸에서 자연적으로 증식하게 하는 환경이 더 중요한 거죠. 물론 일시적으로 유산균을 먹어야 될 때도 분명 있어요. 예를 들면 대장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장 상태를 보기 위해서 대장내시경을 하려면 싹 비워내야 되잖아요. 싹 비워내지만 장의 상태가 다 리셋이 됩니다. 이제 이 장의 상태에서 바로 음식만 먹는 것보다는 유산균이 이제 씨앗이 되니까 유산균을 같이 먹으면서 장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항생제를 또 많이 먹게 되면 장내 위생물에도 초토화가 됩니다. 이 항생제를 많이 먹은 후에도 먹는 동안에도 유산균을 같이 먹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유산균의 먹이가 있거든요. 유산균의 먹이는 비싼 음식이 아니에요. 채소, 과일 이런 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의 먹이를 늘 함께 먹어주는 이 식사 습관이 더 중요하겠죠. 그럼 작가님 말씀대로 따르면 항생제를 먹으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망가지게 되고 장내 미생물은 결과적으로는 면역력과 관련이 있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럼 더 건강 안 좋게 되는 건가요? 맞아요. 이 항생제를 우리가 좀 조심해서 먹을 필요가 사실 있거든요. 감기약만 사도 항생제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또 병원과도 병원에서 조금 이렇게 응급치료를 받는다든지 또 병원 입원하면 바로 포도당 주사를 맞잖아요. 그 안에도 사실 항생제가 있습니다. 병원은 병이 있는 집이기 때문에 다양한 환자들이 오니까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항생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항생제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균도 같이 안티바이오틱스잖아요. 같이 죽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건강한 균, 좋은 균은 사실 몸에 있어야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를 무조건 먹고 무조건 쓰는 게 꼭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의료 선진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서 항생제를 사실 거의 처방하지 않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많이 줄여가고 있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이런 의료 의약물로 인한 의료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어린이 폐렴 치료를 했을 때 폐렴이니까 항생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에리스로마이신이라는 항생제와 또 폐렴이니까 열이 나죠. 열을 내리는 아스트아미노펜 우리 많이 먹고 있는 타이리노이라는 약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약을 사용해서 썼을 때 그 당시에 어린이들에게 간이 바로 3일 만에 괴사가 되는 일이 일어나서 다 이식을 해야 하는 그런 부작용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났거든요. 항생제 사용은 정말 정말 필요할 때 정말 감염이 돼서 살이 썩고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써야 되지만 감기는 바이러스 질환이라서 사실 항생제는 폐렴을 예방하기 위한 2차 질환이거든요. 감기가 심하지 않을 때는 굳이 항생제까지 먹을 필요가 없고요. 좀 남용하는 그런 분위기는 좀 자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장 얘기하실 때 이제 단쇄 지방산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일단 단쇄 지방산이 뭐고 이거는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단쇄 지방산은 단쇄가 short, 짧은 지방산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적으로 이름을 붙여진 거예요. 장쇄, 긴 지방, 중간 사슬, 긴 사슬, 중간 사슬,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지방산이 이제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쇄 지방산은 아세트산, 뷰티릭산, 프로피온산 이렇게 세 종류로 돼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에너지를 만드냐면 장, 대장, 상피세포에 직접적으로 에너지원이 됩니다. 대장, 상피세포가 점막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면역력이나 여러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대장, 상피세포에 영향 공급을 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방산으로 알려져 있고 또 장 마이크로바이옴에게도 미생물에게도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면역세포들에게도 단쇄 지방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들이 있어서 최근에 단쇄 지방산의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쇄 지방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마이크로바이오 미생물의 먹이를 먹었을 때 자연적으로 미생물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면역력을 위해서 장 내 건강한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 됩니다. 단쇄 지방산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삼겹살을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채소과일을 먹고 이것을 장 내 미생문들이 먹었을 때 나오는 게 단쇄 지방산이라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 지방은 고기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미생물이 섬유질을 분해하면서 만들어내는 지방산입니다.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장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변비가 없게 해야 됩니다. 변비가 있는 순간 우리 집에 쓰레기를 계속 가지고 살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내 몸에 변비에 있는 독이 계속 흡수가 되기 때문에 장은 첫 번째로 매일 한 번씩 변을 꼭 보는 변비가 없는 상태 이거를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장의 면역력입니다. 온몸의 면역력 또 뇌 질환까지도 요즘 장이 제2의 뇌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장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면역력의 거의 70, 80%가 장애이기 때문에 장의 건강 상태를 면역을 위해서 꼭 챙겨야 되는 기관이 되는 거죠. 이 장의 면역을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어야 돼요. 장내 미생물의 먹이를 먹으면서 변비가 없게 하기 위한 아주 쉬운 방법 장내 미생물은 식물 세포의 섬유질을 먹기도 하고요. 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같은 당류를 먹이로 삼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과일, 채소에 들어있죠. 특히 당류는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 채소도 우리 소화화소로 사람의 소화화소로 분해가 다 안 되는 세를로우스나 이런 식물 세포 벽들 이런 식이섬유들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는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직접적으로 물을 흡수해서 변의 고형물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내에서 변이 쌓이지 않도록 변을 내보내주는 데 아주 중요한 성분이 과일의 수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에는 팩틴이 있지만 해조류의 알갱산이 있어요. 다시마나 미역의 끈적끈적한 성분이 있죠. 이게 바로 해조류에 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리고 버섯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간에 굉장히 좋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되니까요.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이런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장연역, 장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가 인터뷰했던 분 중에서는 채소나 과일이 좋다고 하니까 먹었는데 장이 좀 원래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주 화장실 간다거나 몸이 차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사과를 먹었는데 그러면 출근길에 수시로 화장실을 가야 되더라. 그래서 이게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는데 이런 걸 참아내고 계속 과일을 먹어주면 장건강이 돌아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휴가를 얻을 수 있다거나 집에서 재택을 하신다면 참아가면서 먹을 수도 있겠죠. 빨리 좋아질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지하철 타다가도 화장실을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은 장점막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입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생채소와 너무 많은 양의 과일 또 회조류를 드시게 되면 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장이 너무 예민하다. 그런 분들은 채소는 반드시 익혀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의 경우도 사과가 아무리 좋아도 난 사과 먹으면 배가 아파요. 탈이 나요. 이런 분들은 굳이 사과는 좀 자제하시고 그 외에도 과일 종류는 많잖아요. 다른 과일을 드시면서 몸에 좀 적응력을 키워가시면 됩니다. 해조류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또 장이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나에게 맞는 양을 서서히 찾아가시면 됩니다. 보통 면역력이 떨어지면 밥을 잘 챙겨 먹어야지 하고 밥을 먹게 되는데 작가님께서는 면역력이 약하면 밥을 먹어서면 안 된다. 뭘 먹어야 되나요?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흰쌀밥을 말한 겁니다. 흰쌀밥. 면역력이 약한데 보통 한국인들이 흰쌀밥을 더 많이 드시잖아요. 현미 잡곡으로 균형 잡힌 식사보다 흰쌀밥을 드시게 되면 흰쌀밥은 갑자기 혈당 분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서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됩니다. 당 독소를 만들어내서 염증을 만들기 때문에 염증은 또 면역의 적이잖아요. 염증을 없는 몸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니까 만약에 면역력이 약하면 굳이 쌀밥을 통해서만 우리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은 최소화하고 염증을 제거하는 식단을 하자.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밥은 쌀밥을 우리가 밥 중심의 식사 문화이기 때문에 쌀밥을 빼놓고 먹자는 사실 비현실적이잖아요. 그럼 이걸 대안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밥상이 있을까요? 네, 있죠. 쌀밥을 좀 최소로 줄여서 그 대신 굶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배부르고 더 달콤한 걸 먹을 수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는 우리 몸에 면역 세포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훨씬 더 영양가가 있겠죠. 그런데 쌀밥에는 분해되면 포도당 외에는 영양가가 거의 없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가라는 것은 면역 세포에 직접적으로 힘을 줄 수 있는 비타민 성분들 비타민 A, C, E, 또 셀레늄, 아연, 망간, 구리, 붕소 이런 면역 미네랄 이런 면역 세포를 바로 힘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 화이트 케미컬 이런 성분들이 많은 음식을 당분간은 많이 드셔야 면역력이 빨리 회복이 됩니다. 면역 세포를 직접적으로 또 면역도 물질을 합성하는 것이 간입니다. 면역 단백질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럴 때도 역시 간의 기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에 꼭 필요한 영양소 역시 면역 비타민과 면역 미네랄들이죠. 이것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쌀밥보다도 훨씬 더 영양가가 많은데요. 바로 그 음식은 과일입니다. 과일 속에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 또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쌀밥보다도 훨씬 영양가 많은 음식을 성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을 한 잡씩 드시게 되면 쌀밥을 통해서 항공기를 통해서 업고자 하는 한 당분의 양이 적게는 60에서 100g 정도 될 텐데요. 과일 한 접시는 한 40에서 60g 정도 과일의 당도에 따라 다르지만 쌀밥 항공기를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당분을 충분히 공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힘이 없다. 면역력이 좀 요즘 딸린다. 이런 분들은 또 소화시켜야 되는 쌀밥보다 인슐린을 또 필요로 하는 쌀밥보다는 소화효소도 필요가 없고 인슐린도 별로 많이 필요가 없는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빠르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기 걸리셨을 때 쌀밥 드시지 마시고요. 또 코로나19나 독감 걸렸을 때는요. 쌀밥이나 죽보다 과일 식사를 하시는 것이 훨씬 빠르게 호전이 됩니다. 현대인들의 식사 메뉴라고 할까 이걸 보면 보통 아침은 안 먹거나 혹은 커피나 빵을 먹고 그리고 점심 때는 회사에서 보통 먹게 되니까 음식점에 가서 먹잖아요. 그럼 사실 과일을 먹을 길은 없는 거고 저녁에는 뭐 와서 뭐 저녁에는 뭐 회식을 하거나 고기를 먹거나 치킨을 먹거나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과일을 먹을 일이 생각보다 없구나 라는 걸 알고 비타민 이제 영양제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섭취하는 거는 괜찮은가요? 차선책은 될 수 있지만 최우선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먼저는 과일을 어떻게든 좀 먹으려는 의식과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사람은 심리가 내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하거든요. 네. 맞아요. 담배 피시는 분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금지구역에서도 찾아내서 담배를 피시잖아요.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과일의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라면 아침에 뭐 좀 미리 좀 장을 봐서 사과 한 두 개 더 챙기고 저도 뭐 가방에 가끔 바나나나 귤을 가끔 가지고 다니는데 중요하면 챙기게 돼요. 선의장에 가도 요즘은 바나나가 거의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섭취가도 있습니다. 포도도 있기도 하고요. 의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식사로 커피나 빵, 샌드위치 이런 걸 드시는 것보다 정말 영양가가 100만배 많은 과일을 선택하시면 그래도 점심과 저녁까지 컨트롤 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또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 식이섬유들은 좀 채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보통 이제 잘 먹는다고 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세 개를 뭐 자기에 맞게 조화롭게 먹는다든지 한쪽으로 먹는다든지 해서 올바른 식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비타민이나 이런 얘기는 없는데 꼭 챙겨 먹어야 되는 건가요? 비타민과 미네랄도 이제 세계보건국에서 육대 영양소 안에 식이섬유와 함께 이제 넣어서 중요성들이 사실 많이 예전보다는 좋아지긴 했죠. 그래도 이제 밥 위주, 빵 위주로 뭐 고기 위주를 좀 더 많이 드시긴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게 과일, 채소라는 걸 알지만 진짜 부득이한 경우에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사막에 갔다. 여행을 이런 데로 갔다. 절대 과일, 채소를 먹을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비타민과 미네랄의 도움을 받긴 받아야죠. 그래서 이 비타민과 미네랄도 차선책으로는 필요하고요. 또 환자들의 경우 몸속에 환자들은 입에서 이제 좀 심한 병증의 상태에서는 침도 안 나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몸 전체가 효소가 결핍된 상태입니다. 생명의 반응은 몸에 효소가 많아야만 모든 반응들이 잘 이뤄지기 때문에 이 효소를 만드는 바로 조효소가 비타민과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들의 경우에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항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 만들어지는데 이 콜티졸을 만드는 부신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손상됩니다. 이럴 때도 역시 비타민, 미네랄이 특수한 상황에서 또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죠. 그럼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몸에서는 비타민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네. 고갈이 많이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하고 비타민이 관련이 있나 보네요. 몸에서 스트레스에 대항하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비타민이고 비타민이 됩니다. 그럼 이게 영양제로 챙겨 먹는 게 의미가 있긴 있겠네요. 의미가 있죠. 네. 무조건 저는 반대하진 않습니다. 환자들의 경우에는요. 진짜 이 세포 속에 영양도 없고 몸 전체에 백혈구도 동맥박 하나에도 70종의 효소가 작용한다고 하거든요. 백혈구도 효소의 힘으로 면역 작용을 하는데 이런 효소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는 몸이기 때문에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서 면역 세포에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좋은 비타민, 좋은 영양제는 필요하죠. 좋은 비타민과 영양제를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떤 기준을 좀 가지고 사면 좋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비타민 이런 영양제들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승인이 되는 과정에서 식품 안전 기준인 해석 인증만 받으면 되기는 합니다. HACCP라는 식품 위에 한 성분이 없다라는 인증 기준이 있죠. 그런데 약이 아니기 때문에 해석 인증만 받아도 통과는 되지만 비타민이라는 것도 대부분 약처럼 나오잖아요. 이런 제형으로 나와서 우리 몸에서 얼마나 잘 풀어지고 세포 속까지 또는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까지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잘 흡수율에 대해서는 이제 GMP라는 제약회사 인증 기준이 또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써있는 제품들이 있고 건강기능식품은 GMP 인증까지 2021년도 기준으로 같이 시설 기준인데요. 이것까지 같이 갖춰야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정했고요. 또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는 없고 헬스업 인증만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얼마나 이 제형이 풀어지는지는 거기까지는 테스트가 되지 않은 시설에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계시고 유해한 성분은 없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GMP 인증 기준 시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표기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 또 이제 세포에 얼마나 잘 흡수되는가 흡수율을 또 테스트하는 그런 흡수율에 대해서 또 굉장히 잘 흡수가 된다라고 광고나 말해도 되나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까지 알 수 있는 제품이라면 그걸 또 선택하시는 것이 더 좋겠죠.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으면 이 고기가 면역의 균형을 깨트리는 건가요? 고기를 소량으로 아주 질 좋은 방목해서 자란 풀을 먹여 자란 무항생제 성장호르몬 없는 소의 고기를 일부 먹을 때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고 있는 고기들이 대부분 항생제가 많고 성장호르몬을 먹이고 또 풀보다는 건초보다는 곡물사료를 먹여서 많이 살을 찌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염증이 많은 몸 상태가 됩니다. 염증이 많은 죽은 동물의 시체를 먹는 거다라고 존 메뚜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신 적도 있습니다. 맞죠? 죽은 동물의 시체죠. 죽은 동물의 시체인데 이미 죽어있고 항생체도 많고 염증도 많은 상태에서 동물이 죽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까지 가득 있는 상태의 고기를 먹는다. 과연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고기에 있는 단백질은요. 육식동물은 남의 살을 먹어야 살 수 있는 동물이잖아요. 육식동물은 위산이 사람보다 4배, 5배 강합니다. 굉장히 산도가 높은 소화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동물성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삼습니다. 또 이 동물성 단백질이 대사하는 과정에서는 암모니아나 요산요소, 인돌, 스칼톨 이런 유해한 성분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육식동물도 이것이 몸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도록 장의 길이가 짧아요. 육식동물의 체관, 몸의 길이와 장의 길이의 비율이 1.5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경우에는 장의 길이도 6배죠. 체관에 비해서 소화효소도 육식동물보다는 그렇게 강사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차이는 좀 있지만 자체가 좀 다르죠. 소화효소 자체가. 그래서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못합니다. 많이 먹었을 경우를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고기를 과식하게 되면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화장실 가는 느낌이. 동물성 단백질이 몸에서 단백질은 변질되면 부패가 되기 때문에 부패의 산물이 내 몸에 많은 거죠. 고기를 진짜 매일 거의 주식으로 먹는 분들의 경우 몸에서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도 하고 채취가 좀 다르거든요. 또 몸을 키우려고 PT 트레이닝 받거나 하시는 분들의 경우 단백질 파우더를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분들의 경우 만약에 이것을 해독하는 비타민 미네란 식이산물가 좀 부족할 경우에는 얼굴빛이 까맣고 간 기능도 약하고 신장의 기능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에 축적대사 쌓여서 신장 결석을 만들기도 하고 옥살 산념이라는 것들을 몸에서 또 만들어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요산 요소 단백질 대사 산물이 몸에 뼈 쪽에 쌓이게 되면 통풍이라는 질병으로 바뀌게 되죠. 단백질은 몸에서 과잉이 되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탄수화물 단백질은 과잉이 되면 그립고견 형태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기아시에 이걸 쓸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은 엄청난 노폐물 대사 산물을 만들어내고 몸에 독소를 굉장히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당연히 독소가 많으면 염증이 많아지고 염증이 많으면 병이 많아지게 되겠죠. 건강에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그 소한테 이제 항산제를 먹이거나 주사를 놓잖아요. 그럼 이제 몸에 염증이 없는 거 아닌가요? 소에게 생긴 염증은 대부분 곡식 사료 때문입니다. 소는 원래 풀을 먹고 피와 살과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가축을 동물을 많이 먹으니까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얘를 빨리 설치하려고 옥수수 사료를 먹입니다. 옥수수에는요. 오메가6 지방이 굉장히 많아요. 소는 풀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를 주식으로 먹어야 되는 동물은 따로 있죠. 옥수수를 먹는 동물이 아니라 풀을 먹고 돼서야 되는데 옥수수를 먹기 때문에 살은 찝니다. 한 1.5배 정도 살은 쪄서 체중은 증가하지만 가축의 어떤 생산성 효과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좋은 거지 동물의 입장에서는 내 몸에 맞지 않은 음식을 계속 먹게 되죠. 그래서 오메가3와 식스의 비율이 1대1에서 4대1까지 1대1 오메가3와 식스의 비율이 1대1에서 1대4까지 오메가6가 4배 정도 많은 것까지는 안전 범위인데요. 소의 고기 부위를 오메가3, 식스 비율을 보면 무려 1대100 정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대20 정도만 돼도 아토피 걸리는 분들 자간면역질환이 있는 분들이 1대20 정도 비율이거든요. 엄청난 염증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염증은 세균으로 인한 염증이 아닌 거죠. 오메가3와 식스의 염증 회로가 있어요. 염증 회로에서 불균형으로 인해 생긴 몸 속, 세포 속 조직 속에 일어난 염증이기 때문에 이건 항생제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생제로 해결이 되는 염증은 세균성 질환만 항생제로 해결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염증을 해소하는 것은 항생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소는 소에게 맞는 풀을 먹어야 염증이 없는 건강한 몸이 됩니다. 그 작가님께서 습관적으로 먹는 약이 내 몸을 죽인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먹는 약 어떤 게 있을까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두 알에서 한 다섯 알까지 약을 드시는 분들의 인구가 한 70%? 75%가 넘거든요. 만약에 7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80-90%에 가까운 통계가 나오는데 이제 젊은 분들은 약을 안 먹지만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골다공소 약도 드시고 고혈약도 드시고 고혈약도 드시고 그러면서 고지혈약도 드시고 당뇨약도 드시고 또 가끔 염증이 생겨서 또 염증약도 드시고 너무 많은 약을 또 드시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장기적으로 먹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약은 한 면에는 약효를 내기 위해서 그 다른 한 면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약이 되는 거예요. 토마토의 라이코퍼는 약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독성 때문에 급할 때 급한 불을 끄는 정도의 약은 저도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끔 통증이 심할 때 진통제 열이 많을 때 해열제 가끔 먹는 약들까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하루가 아니라 한 달 6개월 또는 1년 10년 이상 약을 드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이 약의 한 면에 독인 독성 부작용에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콜레스테롤 저희 스타팅 계열 약물 고지혈증 약 정말 많이 드시잖아요. 많이 드시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느껴지지만 많이 드시는 것이 결코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10년 정도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치매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요. 당뇨 발병률도 높고요. 또 근육통을 호소하면서 통증 정도가 아니라 진짜 거를 힘도 없을 정도로 횡문근 융해증이라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 이렇게 이 약을 드시면서 혈관이 약해지다 보니까 2차 질환 치매나 남성분들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또 먹어야 되기도 하고 약이 약을 부른다는 말이 있어요. 약은 계속 질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3, 4개씩 약을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갑자기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약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약은 예방도 아니고 치료도 아닌 증상 완화제입니다. 만약 혈당 때문에 약을 드신다. 고혈압과 같이 고지혈증 때문에 드신다. 이런 분들의 경우 원인은 대부분 식습관입니다. 한국인들의 경우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의 경우는요. 사실 대부분 쌀밥, 흰쌀밥, 정제탄수화물에 과다 섭취로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으로는 증상 완화이기 때문에 원인이 해결이 안 돼서 약을 먹어도 잠깐만 내려갈 뿐이지 다음 날 또 먹고 그다음 날 또 먹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기 복용 시 부작용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 습관을 개선해야 돼요. 혈당을 빨리 올리지 않는 음식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음식 또는 꼭 쌀밥에 있는 당분만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과일에도 채소에도 탄수화물이 있고요. 버섯에도 고구마에도 감자에도 다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흰쌀밥을 좀 자제하고 당지수가 흰쌀밥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음식들은 당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자제하시고 이 음식들을 병행하시면서 약을 좀 같이 가시다가 혈당이 안정이 되면 굳이 약을 드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아까 무균 상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이 지금 무균 상태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질병에 걸릴 일이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이 공간에서는 무균이라면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균 쥐와 무균인 사람의 경우 생명에 굉장히 짧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무균 쥐로 실험을 했을 때 균이 그 공간에서는 균이 없지만 우리가 잠깐 여기만 나가도 균이 다 있잖아요. 공중에 다 있고 심지어 우리 피부에도 얼굴에도 우리 몸속에도 균이 다 있습니다. 자연의 뭐 흙에도 다 균이 있고요. 이 균은 이 세상에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가 되는 거는 병원균이죠. 모든 균이 세균이 병원성이 아니라 일부 세균이 병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균들은 우리 사람에게 피부에서도 면역력을 지켜주고 또 장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면역력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무균 상태다 하면 아주 작은 병원성 세균에 대해서도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명이 짧게 됩니다. 실제 무균으로 살아야만 했던 1971년도에 미국의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저는 무균실에서만 산 거예요. 부모님하고도 바로 접촉할 수가 없고 긴 장갑 같은 걸 통해서만 접촉을 하게 되고 이 무균 상태에서 살았지만 결국 수명이 한 12년 정도로 짧은 생을 마감하고 갑니다. 균은 다 나쁘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생태계는 좋은 균이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균이 있어야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사람의 장도 또 온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병원균이고요. 병원성 균은 언제든지 사실 생길 수가 있지만 내 몸이 병원성 균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면역력을 갖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면역 세포를 어쨌든 키우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면역 세포에 최고의 영양제가 있다고 뭐가 제일 좋은가요? 면역 세포들이 쓰는 영양소들이 있는데 되게 면역력을 올리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비타민 A, C, E, ACE가 있어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그리고 이 비타민 A, C는 서로가 서로의 역할을 도와주는 항산화 네트워크 기능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면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비타민 C가 같이 있어야만 산화를 막아주거든요. 세포막 바깥에 있는 활성산수를 중화시키는 건 비타민 C가 해주고요. 세포막 안쪽 세포막은 인지질막 지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비타민 E가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바로 최고의 면역 세포의 영양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면역 미네랄이라고 해서 셀레늄, 아연, 구리, 망간, 붕소 이런 면역 미네랄들이 있습니다. 특히 셀레늄과 아연은 면역 물질로, 면역 무기지로 굉장히 유명하죠.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바이러스성 질환을 무려 14배 정도 비타민 D가 있을 때 훨씬 더 강하다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비타민 D도 역시 면역 기능을 하는 성분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A, C, E하고 면역 미네랄, 셀레늄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음식이 있나요? 한꺼번에 들어있기는 조금 어렵고요. 비타민 A, C는 과일, 채소, 해조류나 이런 반찬들을 충분히 먹으면 비타민 A, C는 과일, 채소를 많이 먹으면 또 그 외의 항산화 물질과 함께 충분히 잘 보충을 할 수가 있고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에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견과류에도 셀레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아연 같은 경우는 해산물에도 같이 있기 때문에 자연에 깨끗하게 살아낸 상태의 음식을 많이 먹는다면 면역에 좋은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에 적힌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굉장히 거부가 심했는데 뇌의 스위치를 켜면 암도 낫는다. 이게 약간 자기계발사의 그런 시크릿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럼 이게 내가 그냥 약도 안 먹고 수술도 안 받고 어떻게 보면 상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만 잘하면 암이 사라지는 건지 이렇게 받아들이신 분이 있어가지고 뇌 스위치를 켜면 암이 낫는다. 암도 낫는다.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후성 유전학과 신념의 생물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원래 사람이 이제 암이 유전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전적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념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죠. 사람의 유전자를 다 분석을 했는데도 암은 정복이 안 됐죠. 암은 유전질환이 아니라 암은 서서히 대사질환이다라는 쪽으로 지금 많이 기울었습니다. 이게 이미 2010년도에 타임즈에서 발표한 내용이에요.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은 에피제네틱스라고 해서 DNA가 암을 일으키는 DNA가 있는 것이 아니라 DNA가 어떻게 보면 코드죠. 이 코드가 단백질 세포를 만드는 그 중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중간 과정이 있는데 그 사이에 그 과정 중에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메틸화를 결정짓는 요소가 에피제네틱스 유전자 유예라는 뜻인데 그 의라는 의미는 이 DNA 메틸화를 결정짓는 환경들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스트레스, 운동, 수면, 호흡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DNA 메틸화는 원래 가지고 있던 DNA 때문에 암에 걸린 것이 아니라 이 DNA 메틸화라는 과정을 결정되는 환경의 문제다. 이것이 후성 유전학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타임즈에서 이 문구가 중요한 건 환경이지 멍청아라는 얘기였어요. 이걸 증명해 주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데요. 가장 쉬운 예로 일란성 쌍둥이의 시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병도 똑같이 걸려야 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유전학이죠.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병에 걸릴 확률은 불과 2% 다른 병에 걸릴 확률이 98%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98%라는 숫자가 또 한 번 결과가 나왔는데요. 하버드 마인드바디 연구소에서 질병의 원인의 98%는 생각 습관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생물학에 굉장히 권위있는 브루스 리프튼이라는 사람이 신점의 생물학이라는 생물학을 발표를 하면서 생각이 우리 세포를 바꾼다 라는 이야기합니다. 생각과 우리 세포는 원래는 생각은 보이지 않는 것 세포는 보이는 것 유물론적 관점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과 연결이 안 됐잖아요. 우선 유전학이나 신염의 생물학이나 또 뇌의 신경 가소성이라고 해서 이 뇌세포가 세포끼리 연합하는 그 신경 뉴런이 계속적으로 증폭하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뇌세포는 고정된 게 아니다. 뇌의 세포와 세포의 접합은 무한대로 많아질 수 있다. 라고 해서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면 머리가 좋아져서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믿음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사람의 정신이 있죠. 이 정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말 이 세포의 분자 단계, 원자 단계, DNA 구조를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의 스위치를 켜면 암이 낳는다는 이야기에서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정말 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 또 감사하는 마음 또 행복을 수시로 느끼고 발견하는 사람들의 몸 상태에 나타나는 호르몬과 뇌의 구조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원래 불행하다 라고 그런 쉽게 그렇게 생각 패턴을 가진 사람들의 뇌구조와 호르몬의 상태가 달랐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암이라는 질병도 사실 많은 분들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채식만 했는데도 암에 걸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고기 뭐 가공식품 안 먹었대요. 그런데도 암에 걸렸다는 분들의 삶을 들어보면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서 견뎌내고 참고 이렇게 이제 고통을 굉장히 고통 속에 머물렀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면역의 스위치가 꺼진다고 해요. 그래서 면역력이라는 것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자유신경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암 환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이때는 우리 몸에서 과립구가 증가하고 암이라는 질병 또 그 외에 다른 여러 질환들이 같이 걸린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감신경은 늘 스트레스 상태거든요.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받고 있을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몸의 백혈구 지배 법칙이 달라지면서 암에 걸리기 쉬워지는 거죠. 결국 교감신경이 우리가 흥분됐을 때 굉장히 긴장하고 시험이 있고 이럴 때 불안하고 내가 심박동 뛰는 것을 다 느끼잖아요. 감정과 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쁨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잘 풀어내고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를 많이 하는 패턴으로 가면서 암이 치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들이 요즘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 후산유전학을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할지 사실 저도 아직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면 의전적인 게 질병하고 정말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게 환경적인 영향이 그만 크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건지 작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98% 98%가 환경영향이고 2% 정도는 DNA나 이런 걸 영향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천성 질환이 있죠. 선천적으로 유전자 결손된 질환들이 있잖아요. 태연함에서부터 결정된 부분들 근데 유전자를 침울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지 않는 이상 선천성 질환 2%는 가서 가는 거고 예를 들면 부모님이 폐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 쪽 질환을 또 공기가 나쁜 곳에서 일을 하시다가 폐 쪽 질병이 생겼다 이거를 우리가 안다라면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 예전의 관점이라면 부모님 폐가 악하니까 나도 폐병에 걸릴 거야 폐암에 걸릴 거야 이럴 수 있죠. 근데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는 부모님에게 나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은 폐를 유전 받았지만 그러니까 공기가 좋은 곳에서 최대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맑은 공기를 많이 쐬고 그 부분을 노력을 한다면 후성 유전학 관점에서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98%라는 거죠. 그럼 이제 그런 후성 유전학의 관점에서 암 치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암이라는 것이 이제 원래 유전 질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쩔 수 없잖아요. 운명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부모님의 50대 60대 만약에 암이다 나도 그냥 암으로 걸려서 죽겠구나 이렇게 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는데 후성 유전학이다 하니까 부모님도 가족력도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더 중요한 요소인 정말 라이프 스타일을 삶의 질을 올리는 거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을 하고 또 좋은 공기를 마시고 운동을 하고 이런 환경적인 요소들을 내가 건강하게 만드는 나의 노력이 있으면 우리는 병에 걸릴 필요가 없고 암에 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로 이제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의 운명을 결정한다 라고 후성 유전학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세대 실험을 통해서도 이게 증명이 됐는데 증조할아버지가 만약에 암에 걸렸지만 할아버지는 암에 안 걸렸다. 후성 유전학적으로 충분히 간성이 있는 이야기고 아버지도 암에 안 걸릴 수 있고 나도 암에 안 걸릴 수 있는 몸으로 이제 바뀐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내 삶을 결정짓고 건강을 결정짓고 그리고 내 후손의 건강을 또 결정짓는다. 라는 이야기를 타임즈하고 네이처에서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나도 암에 걸렸다. 라는 것은 이제 뭐 식습관의 공유나 뭐 주거 환경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인 거지 이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는 안 보는 게 후성 유전의 관점이다. 맞습니다. 네. 암은 유전 질환이 아니다. 암은 대사 질환이다. 이제 이 후성 유전암에 대해서 이제 아시게 된 분들이 이제 암치료에 희망을 갖게 될 텐데 작가님께서 생각하는 암치료의 핵심은 뭔가요? 암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막스거슨의 치료법에서 보면 해독입니다. 해독. 암이 왜 생겼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론 뭐 스트레스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일단 몸 전체에 간 기능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로 몸에서는 나타나요. 만약에 가공식품이나 고기나 흰쌀밥 뭐 이런 당독소가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간이 정말 무리하게 일을 해야만 하거든요. 간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이제 암세포가 생기는 환경 암세포를 면역력이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몸 전체적으로는 이제 독소가 많은 상태를 만들었을 때 암세포가 훨씬 커지게 됩니다. 암세포가 많이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쉽게 생각하면 큰 숲이 있는데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다양한 과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나무는 잎사귀가 병들고 포도나무는 줄기가 병들고 배나무는 열매가 계속 병들고 있다. 그러면 예전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하나 질병들을 하나하나 볼 텐데 암치료에서 해득이 중요한 관점으로 보면 왜 이렇게 나무들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병에 걸렸을까 혹시 숲에 들어오는 물이 오염된 건 아닐까 오염원을 찾게 되고 물 때문에 각각 모양은 다르지만 다 숲이 병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암치료도 역시 몸 전체에 독소가 많은 상태에서 질병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고 독일의 막스거스는 해독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해독을 했을 때 간과 장에 있는 독소가 온몸에 제거가 되면서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건강한 면역세포가 암세포도 줄여가고 심지어 말기 암환자까지도 낫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막스거스니라는 분이 하루 13잔의 녹즙을 암환자한테 먹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게 드셔보셨나요? 녹즙을? 네. 먹어봤죠. 그럼 13잔은 드신 건가요? 13잔까지는 먹지 않았고요. 한 6, 7잔 정도를 대한제암거슨의학회에서 거슨의 식사법을 한국인에게 맞게 응용을 했는데요. 한 6, 7잔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그럼 이거는 밥을 안 먹고 녹즙만 먹는 건가요? 초기에는 쌀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능력도 암환자들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 녹즙의 이 성분이 또 그냥 녹색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양이 있는 과일까지 같이 갈고 또 그렇다고 혈당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중요한 건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와 다양한 무기제 비타민들을 많이 공급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세포들이 이제 해독이 막 일어나는 거죠. 간도 해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영양소로 독소를 제거하는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녹즙을 마시는 게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몰라도 이게 간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도 듣는데 그건 사실 아닌가요? 간에 무리를 주는 것은 약이 훨씬 심하죠. 녹즙은 이제 음식이죠. 네.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생이 갑자기 생의 날것의 음식이 그렇죠. 갑자기 많이 들어오게 되면 몸이 뭐 적응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부작용이 독성이 강한 항암제의 부작용 또 많은 약들의 부작용보다는 결국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몸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뭐 홍삼이라든지 뭐 녹용 이런 건강 보양식들을 챙겨 드시거든요. 네. 이런 것보다도 해독이 먼저 돼야 된다. 해독이 그럼 이런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떤 면역력을 위해서 뭐 홍삼의 막 사포닛 이런 성분들을 되게 어 면역을 등강시키는 물질로 이제 알고 있지만 물론 면역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내 몸에 음 우리 집에 하수구가 막혀있는 상태 네.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그 더러운 게 계속 쌓여있는 상태에서 어 예쁜 소파를 들어 놓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그것처럼 내 몸에 독소가 가득 쌓여 있어서 병이 왔는데 네. 해독을 하지 않고 영양가 높은 어떤 보약이나 그런 약 좋은 어떤 음식만 먹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부 성분이 아니라 몸 전체에 어쨌든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는 그런 식사법이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이제 인터뷰 초창기에 림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제 림프라는 게 이제 사실 저는 좀 생소하긴 해요. 네. 림프라는 게 정확히 보고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우리 몸에는 이제 큰 순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혈액순환은 다 알고 있잖아요. 심장이 이제 펌프질을 해서 어 피를 온몸에 이제 운반을 온몸에 보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한다. 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네. 이 혈액순환처럼 어 일정하게 어떤 보내주는 심장 펌프가 펌프 기능을 하는 심장은 없지만 네. 우리 몸에도 신경계가 아닌 신경이 지나가지지 림프라는 것이 림프순환이 있습니다. 온몸에 이제 세포와 세포 조직과 조직 사이에 간지렉의 형태로 어 림프라는 물질이 몸에서 흘러다니는데 네. 림프계는 림프절과 또 림프순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끔 뭐 감기 걸리고 이러면 여기 뭐 붙잖아요. 똑같은 거 좀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은 림프절이거든요. 아 림프절에는 면역세포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사멀하기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내보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면역세포들이 여기서 막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림프순환을 통해서는 지옹성 영양소하고 몸속에 있는 혈관으로 다 이동하지 못하는 큰 덩어리 큰 분자의 물질들이 노폐물의 형태로 나갑니다. 지옹성 영양소와 또 노폐물들 그리고 면역세포들의 이런 사체 물질들이 림프순환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돼요. 림프순환이라는 것은 펌프 기능을 하는 심장이 없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해서만 순환이 돼요. 그래서 운동이 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거죠. 몸에 계속 누워만 있다. 환자들의 경우 계속 누워만 있다. 진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욕창도 생길 수 있지만 부종도 생기기도 하고 림프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운동을 통해서 몸에 있는 림프순환이 통해서 노폐물이 배출이 되는 관점에서 해독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림프순환이죠. 운동을 통해서 해야만 림프는 순환이 되기 때문에 정말 운동을 안 해도 림프절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많은 관절 사이 팔, 어깨, 겨드랑이 사이 또 다리 사이 이런 데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는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이 있는 겁니다. 림프순환을 잘 시키는 방법은 운동. 그리고 또 마사지. 외부적으로라도 움직여줘야 마사지를 통해서 싹 빼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부종이 심했던 분들의 경우 마사지만 바꿔도 싹 부종이 해결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게 림프순환이 안 되다가 정체되다가 되기 때문에 부종이 싹 빠지는 겁니다. 림프순환이 안 될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가 몸이 붓는다 이런 건가요? 몸이 붓고 피곤하고 감기 잘 걸리고 독소 배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굉장히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피곤한 거는 아까 간하고도 연결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간하고 림프순환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둘 다 해독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면역기능. 물론 간이 해주는 역할은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가지고 위장의 소화를 거치면서 영양소를 합성대사 해독하는 전반에 인체 전반에 있는 화학공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림프순환은 이런 영양소를 가지고 뭔가를 하진 않고 우리 몸의 혈액순환처럼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걸러내주는 하나의 순환 시스템이다. 똑같이 해독의 기능을 하고 있고 배출의 기능을 하고 있죠. 그럼 림프순환에 좋은 음식도 있나요? 림프라는 것은 운동을 통해서 순환이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물을 많이 마셔야 순환이 잘 되겠죠. 또 림프순환은 림프절, 면역세포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역세포들이 좋아하는 음식 신선한 과일, 채소들에 있는 그런 비타민, 미네랄 성분들이 또 림프순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죠. 이제 다이어트 때문에 작가님이 많이 찾아보시잖아요. 실제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은 증가하는 가장 이상적인 근데 이게 운동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운동을 병행하면 더 좋지만 일부 초두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운동을 더 해줘야만 더 좋은 효과가 있겠죠. 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밥상은 어떤 건가요? 체지방이 빠지려면 지방이 분해되고 대사가 돼야 되거든요. 지방이 분해되고 대사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간에서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기능입니다. 간기능? 지방분해효소라고 해서 리파제가 있는데요. 물론 리파제를 만들어내는 것도 간에서 체장이 분비는 하지만 간에서 여러 물질들이 합성 대사하기 때문에 간이 약하면 효소 자체가 다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리파제 지방분해효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하고 간에서 모든 대사와 합성을 하는 장기가 바로 간이기 때문에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대사,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야 되죠. 우리가 적게 먹고 막 운동한다고 해서 지방이 쏙쏙 빠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지방이 분해되어야 됩니다. 지방이 분해되기 위해서 지방분해효소 리파제와 또 간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근육이 합성되려면 근육이 그냥 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만들어지면 삼겹살을 매일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살이 진짜 근데 살이. 손글도 매일 먹으면 근육이 만들어져야 될 텐데 그렇게 우리 몸은 단순하게 콜라겐을 먹었다고 콜라겐이 되고 살고기를 먹었다고 근육이 되고 그러지 않거든요. 몸에 들어와서 합성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육이 합성이 되려면 또 모든 신진대사의 핵심 장기인 간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간에서 그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을 분해하고 합성하는데 필요한 수많은 조효소 영양소들이 필요한 거죠. 조효소의 바로 원료들이 비타민과 미네랄 과일에 있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카 항산화 성분들입니다. 운동으로 인해서 체지방을 빼고 근육을 만드는 것은 좋은 식단을 갖췄을 때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먼저 좋은 식단 식사로 과일을 먹을 때 지방이 분해가 되고 근육이 합성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 중에도 닭가슴살 방울 토마토 샐러드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살 뺄 때 그거를 한 달 동안 드시다가 운동도 하시면서 너무 닭가슴살에 질려서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신 상태에서 단백질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과일을 충분히 드시도록 했어요. 아침에 500g 이상 점심, 저녁에도 오렌지 하나씩 식전에 과일을 또 하나씩 먹는 거죠. 과일량이 전에는 아예 먹지도 않았던 과일량이 하루에 거의 1kg 가까이 늘어난 상태에서 점심, 저녁 드시고 닭가슴살 빼고 일반식 하시고 운동을 하셨는데 체지방이 거의 6kg 정도 빠지고 근육이 1.2kg 정도 늘어나는 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로 다 측정을 한 결과들이 있는데 진짜 신기하게 과일을 먹어서 당분으로 인해서 사라지는게 아니라 이 좋은 성분들로 대사가 되면서 체지방이 분해가 되고 근육은 합성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체지방은 빠지고 근육량을 증가하는 법상에서 과일을 먹으면 이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실 과일을 먹으려고 하면 과일만 먹지는 않거든요. 밥도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하면서 살이 더 찌는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밥을 많이 먹게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과식을 많이 하는 음식들은 만약에 밥도둑이라고 하는 양념이 많고 맛있는 반찬이 많이 있을 때 밥을 한 두 공구씩 먹게 되잖아요. 쌀밥을 많이 과식하게 되고요. 고기도 좀 많이 과식하게 되고 또 쌀밥 밥 먹고도 또 우리는 빵을 먹거나 한 끼 라면이나 우동 이런 면종료 음식 또 쉽게 떡을 먹게 되죠.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은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반대로 정제하지 않은 통곡식은 상대적으로 과식이 좀 잘 안 돼요. 통곡식은 껍질도 같이 있고 성분들 자체가 과식보다는 좀 적당히 먹게 되는 성분들이 있죠. 과식을 하게 되는 진짜 이유는 과일을 먹어서 과식을 하는 분들은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일로는 과식이 어렵고 다 정제 탄수화물이나 또 요리를 많이 해서 효소라는 것이 다 활성에 파괴된 음식을 과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많이 한 음식을 과식하기가 쉽죠. 대신 순수한 음식은 과식이 어려워요. 과일을 2kg, 3kg까지 먹기가 어렵죠. 과일은 진짜 한 사과 2개 정도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멈추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과일에 들어있는 특히 살아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효소가 포만감을 일으킵니다. 근데 쌀밥은 우리가 5분, 10분 안에도 빨리 먹게 돼요. 양념이 많은 음식은 양념 같은 것도 빨리 먹게 되죠. 근데 포만감을 조절하는 랩틴이라는 호르몬, 식욕 억제 호르몬은 20분이 지나야 나옵니다. 근데 쌀밥이나 라면, 국수 이런 거를 빨리 먹으면 포만감이 안 느껴지니까 더 먹게 되죠. 그래서 양이 점점 늘어나서 그 나중에라야 랩틴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과식이 쉬워지고 과일은 빨리 먹기보다는 그래도 좀 천천히 씹어서 먹게 되잖아요. 또 이 효소라는 것이 굉장히 포만감을 같이 주기 때문에 랩틴 호르몬 20분이 지나서 오는 랩틴 호르몬도 적절한 시기에 나오게 되고 또 포만감을 줍니다. 또 효소가 많은 음식을 먹다 보면 그렇게 허겁지겁 먹지 않게 돼요. 먹으면서도 충족이 됩니다. 과식의 진짜 원인은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을수록 과식하게 된다. 죽은 음식을 먹으면 과식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과일을 먹으면 좀 빨리 꺼지지 않아요? 과일은 이제 습관 들이기 나름이에요. 내가 보통 쌀밥을 많이 먹고 좀 배부르게 먹었던 분들의 경우 과일로 바꿨을 때 허전하다. 배고프다. 이런 반응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며칠 더 해보고 양이 적으면 양을 좀 더 늘려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과일도 배부르네요. 라고 몸이 또 적응을 해서 다른 반응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쌀밥이나 뭐 이런 걸 안 드시던 아침을 안 드시거나 가끔 드시던 분들이 과일로 드셨을 때는 상당히 배부르네요. 라는 반응을 빨리 말씀하시거든요. 이전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 패턴에 따라서 배부름의 정도를 느끼는 속도는 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배부르다. 라고 대부분 느끼십니다. 우리가 허기를 진다는 의미는 빨리 이제 혈당이 빨리 떨어지는 절당 증세가 조금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밥은 쌀밥은 혈당을 빨리 올리기 때문에 혈당이 또 빨리 떨어져서 아 또 더 먹어야 된다는 이 신호, 절당 증세를 좀 빨리 보여줍니다. 절당이 뭐 어지러운 것도 절당일 수 있지만 허기를 좀 빨리 느끼는 거 또 한 키만 안 먹어도 너무 배고픈 거 이게 좀 저혈당 초기 증세라고 볼 수 있어요. 당뇨 다 전 단계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을 많이 드실수록 허기를 좀 많이 느끼는 편입니다. 아까 닭가슴살은 이제 물려서 실패했다 이런 못 먹겠다 하시는 분이 있지만 제가 과일이 물려가지고 못 먹겠다는 아직 못 본 거 같아요. 과일은 거의 계속 먹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원 없이 먹어도 살 안 찐다 해요? 진짜 내가 원하는 몸무게 감량이 있잖아요. 70 여성이 뭐 160에 65kg다. 그러면 여성들은 그 정도 한 50kg 정도를 좀 원하실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정말 과일로 다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그냥 뭐 계속 예를 들어서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어도 네. 과일로 살이 빠집니다. 이 신천대사가 원활해져서 살이 빠지는 원리이고 지방 분해 효소를 많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몸속에서 지방 대사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원하는 뷰티 사이즈라는 게 또 있어요. 한 45kg.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서 과일로 더 빼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일식을 하게 되면 되게 신기한 반응인데요. 살이 쪄야 될 사람은 찌고요. 빠져야 될 사람은 빠져요. 이상적인 몸을 좀 만들어주는데 뷰티 사이즈는 우리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조금 더 마른 체질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거기까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떤 표준 몸무게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과일만 먹어야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다가 구운 아몬드를 먹었다. 이렇게 섞이는 순간은 그러면 또 이게 살이 찌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을 좀 구분하면 아몬드를 먹으면서도 살을 뺄 수 있는데요. 아침에는 최대한 과일만 드시면 좋습니다. 아침에는 제가 몸의 리듬,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배출해주기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일단 내보내는 시간, 소화효소를 자극하지 않는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수분 위주의 음식, 바로 과일이 제일 좋은 식사가 되고요. 점심, 저녁에는 미국의 콜린캠베 선생님이 만든 자연식물식이라는 식사법이 있는데요. 여기는 고구바도 들어가고요. 버섯도 들어가고 회조루, 김 같은 걸 먹어도 되고요. 열매를 좀 더 하루에 50%에서 70% 과일을 먹는 것이 좋지만 이런 채소와 다른 식물들도 같이 먹어도 됩니다. 그때 점심과 저녁에는 아몬드나 견과류도 소량 섭취해도 괜찮죠. 작가님께서 많이 하시는 분야가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변비의 원인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변비라고 하면 많은 요인으로 친다면 정제탄수화물이 좀 많은 편이죠. 정제탄수화물 정제탄수화물 장운동이 안 돼서 장의 고용 물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변비의 원인은 좀 크게 보면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정제탄수화물 만을 먹을 때 생기는 식이섬유의 부족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의 부족이 큰 원인입니다. 식이섬유에는 딱딱한 물에 녹지 않은 거친 식이섬유 불용성 식이섬유도 있고요. 물에 녹는 식이섬유도 있거든요. 물에 녹는 식이섬유 과일의 팩틴 해조류의 알긴산 버섯의 베타고르칸 이런 식이섬유가 부족할 때 두 번째로는 장운동성이 약할 때 장운동성은 장이 사실 배변활동을 할 때는 움직여야 되잖아요. 운동성이 약한 부분이 있어요. 장도 근육이기 때문에 칼슘마그네슘 근육대사가 미네랄이 충분해야 할 근육대에서 잘 일어납니다. 움직임이 약할 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장무력증이 왔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성이 약할 때인데 이걸 또 일으키는 요인으로 세 번째 만성적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의 경우 약으로 인한 2차성 질환으로 변비가 오기도 합니다. 약물성 변비인 거죠. 이럴 경우에는 약을 드시면서 또 다른 방법들을 같이 써 봐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자유신경 신경 쓸 때 우리가 자암운동이 교감신경 작용으로 자암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신경계의 작용 스트레스로 인한 변비도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또 환경이 바뀌었을 때 외국을 나가거나 친구 집에 가서 살 때 변비가 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게 네 번째 신경성 변비라고 할 수 있죠. 네. 실제로 작가님이 상담하셨던 내담객 네. 내담자분 했을 때 몇 십 년 동안 이제 변비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네. 작가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네. 그때 어떤 솔루션을 주셨던 거예요? 그때 그 30년 만성 변비인 분이었는데요. 그분은 뭐 변비 치료라는 치료는 다 받았고 네. 관장이나 변화할 약을 다 드신 분이었는데 네. 한 병원에서 변비 프로젝트로 현미 잡곡 그 다음에 뭐 유산균 몸에 좋다라는 그냥 한국인들의 건강한 밥상으로 식사를 2주 동안 하셨는데도 해결이 안 되셨어요. 현미 잡곡 하면 왠지 다 변비가 해결될 거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게 빠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아요. 네. 물에 녹아서 고용 물질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가 과일 속에 들어있죠. 3일을 과일만 드시도록 처방을 내렸습니다. 3일 동안 과일을 먹는다는 게 사실 상상이 잘 안 되는 일이잖아요. 네. 멍.. 뚫어 주려면 네. 물을 많이 드시면서 과일은 식사도 되니까 에너지가 빨라지 않거든요. 채소는 에너지원이 없지만 과일은 에너지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3끼 모두 3일 동안 과일만 드시라고 또 배부르게 아주 많이 2kg 3kg까지 그래서 이틀째 쾌반을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일에는 식이섬유 또 식사를 할 때 해조류도 또 버섯류도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한식을 드실 때 너무 요리를 지나치게 반찬을 좀 양념을 많이 하고 익힌 음식만 드시기보다 좀 신선한 해조류 반찬 또 간단하게 만든 버섯요리 버섯볶음 같이 드셔주시면 변비 걱정은 없습니다 3일 동안 과일 처방했을 때는 어떤 과일 먹으러 가셨어요 과일의 기준은 항상 내가 맛있는 과일 많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철 과일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이라고 한다면 사과, 귤, 포도 이런 과일들 만날 수 있고 바나나도 있죠 과일을 일단 내가 맛있어야 되고요 배부르게 먹는 게 중요합니다 2kg에서 거의 2.5kg, 3kg 가까이 드시는 분도 계셨는데요 이렇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으니까요 변비 있는 분들은 꼭 과일을 많이 드시는 식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네, 오늘 완전 면역이라는 책의 주제로 면역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사람의 몸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온몸이 면역계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면역을 지키는 방법 아침 식사만큼은 과일 밥으로 드신다면 기본적인 면역력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는 좀 면역력이 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면 하루에 두 끼까지 한 일주일 정도만 식사를 하셔도 면역력이 회복이 되니까요 간단한 과일로 여러분의 면역 건강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충분한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면역 건강한 몸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완전 면역의 저자 류은경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